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들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다루기 힘든 막장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현역 경찰이 흑사회 조직을 구성하여 19명을 죽이고 그들이 차량들을 팔아버린 거였습니다. 네 19명이라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지만 전에 텐슈와 룰린, 왕엔칭 등 감도들처럼 죽이고 도망치고 죽이고 도망치는 그런 수법을 안 씁니다. 그들은 아지트를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고 끌고 들어와서 처리하고 또 잡아다가 끌고 와서 처리한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시체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네 바로 그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그 웬만한 영화나 드라마보다 그냥 더더욱 잔인하고 무섭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껏 많은 이야기를 다루며 무섭다는 얘기는 처음이죠. 네 이 실제로 발생한 사건은요. 쿵챈 죄호 즉 이제껏 역사에도 없었거니와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이번 사건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은 운이 안 좋아서 그냥 걸리면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형사 사건들에서는 뭘 뭘 조심하고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또 어떻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은 아닙니다. 뭐 어찌할 수 없이 그냥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이번 사건에서도 많은 각양각색의 주인공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양탱윤과 시어올리는 두 보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 의형제였던 그들은 한 명은 현직 경찰이고 다른 한 명은 행동대장으로 활약하게 된 시대의 사건이죠. 네 그러면 그 중에 제일 보스인 양탱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957년 중국 운남성에서는 악마 경찰인 양탱윤이 태어납니다. 그의 두 부모는 두 분 다 철도 방면에서 일하는 정직한 공무원이었답니다. 그래야 그는 어릴 때부터 철도 학교에서 다녔다고 하는데요. 양탱윤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셔올린과 그냥 쭉 함께 다녔답니다. 이 셔올린은 바로 나중에 조직이 넘버 2가 되는 거죠. 그 둘은 문제아로 맨날 싸움질을 하고 다니는 그런 애들은 아니었고 그와 정반대로요. 둘 다 맨날 그냥 다른 애들과 어울리지 않은 그런 괴벽한 성격이었답니다. 그럼 그 둘은 서로 성격이 맞아서 매우 친한 친구가 되었죠. 성스즈제오라고. 즉 그 성시만 다른 의형제로 가깝게 지냈던 겁니다. 네 그 시기 학교는 살벌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학교폭력 학교폭력 하면서 다들 제재하고 있지만 그 시기에는 완전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싸움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니니 학교 내에서의 폭력은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일과가 돼 있었죠. 그렇게 맨날 그 둘만 그냥 서로 어울려서 다니기를 좋아하니 드디어 파리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이 빵 하고 열리더니 학교장과 그 패거리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거죠. 야야 여기 양탱윤이라 나오나요? 감히 보호비를 안 내니? 네 사실 그 시대에는 학교에서 뭐 주먹이 센 짱들은 실제로 학생들한테서 보호비를 거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둘은 힘께나 좀 쓴다고 맨날 무시하고 보호비를 안 냈던 거죠. 그걸 봐주다 못해 드디어 출동한 거였습니다. 야야 니네 둘이요? 맨날 단둘이 놀면서 멋있는 척은 다 하더니 오늘도 어디 한번 멋있게 해봐라? 어때? 못하겠니? 네 그 두목은 양탱윤이 책상을 땅 하고 거둬차고 또 그의 머리채를 또 움켜잡습니다. 사실 양탱윤과 샤올리는 싸울 필요가 없으니 지금껏 조용하게 있은 거지 그 악마의 본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샤올리는 조용하게 볼펜을 잡더니 그쪽 대장놈 한태로 어슬렁 어슬렁 다가갑니다. 왜? 돈을 내겠니? 아니면 뭐 한판 붙자는 게야? 어? 네 그 학교장과 그들 무리가 키득키득 거릴 때였습니다. 샤올리는 갑자기 달려가더니 볼펜으로 그 학교장이 목을 콱 찌릅니다. 네 학교장은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이어 다른 부하들은 그냥 혼비백산하는 거죠. 이제껏 주먹 싸움만 해봤지 뭔 애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싸우겠나요? 어이 우리네 그깟 보험인지 뭔지 아는 품돈에 관심이 없으니까 니네가 대장 노르사 하는 게다. 근데 것도 없이 우리랑 시비를 거니? 어? 샤올리는 혼자서 다른 패거리들한테 다가가서 그 복부를 향해 주먹을 하나씩 날립니다. 네 하지만 이미 놀랄 대로 놀란 그들은 찍소리도 못내고 막고만 있었죠. 이어 양탱융도 걸상에서 일어나 넘어져 있는 그 대장한테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갑니다. 이미 그 광경에 넋이 나가있던 다른 학생들은 아무 반응도 못하고 그냥 멍해서 지켜만 보고 있었죠. 네 이번에 양탱융이 그 대장인 머리채를 움켜잡고는 귀에 댑니다. 야 겁이라는 건 말이다 이렇게 주는 게다 잘 기억해둬라 라고 속삭였답니다. 네 그러자 그 사방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렸고 그 소문은 전 학교에 퍼지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다시는 그 두 명한테 감히 말도 거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사실 그 번 사건도 그냥 치료비를 물어주니 끝! 참으로 무식한 사회였죠. 그렇게 조용하게 중등학교를 졸업하고 셔올리는 부모 따라 동북이 흥경강성으로 가게 됩니다. 야 형제야! 내 나중에 크게 발전하면 꼭 너를 데려올게! 네 그렇게 그 둘은 맹체하고 중국이 동북부와 서남부에 멀리 떨어져 지냈으며 20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답니다. 양탱융은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입대하였으며 또 나와서는 경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양탱융은 순탄대로를 달리며 조용하게 살았는데 말입니다. 셔올리는 완전 다른 길을 걸었답니다. 얘는 도둑질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범죄란 범죄는 그냥 다 한 번씩 저질렀다고 합니다. 셔올리는 17살 때 소녀의원에 잡혔었는데요. 글쎄 그 소녀의원에서 탈출을 했답니다. 이놈이가 간땡이가 웬만큼 부은 놈이 아니었죠. 비록 뭐 감옥처럼 엄한 곳은 아니었지만 어린 놈이 그런 곳에서 도망친 것만 봐도 그냥 어마어마했죠. 그렇게 도망쳐 나온 셔올리는 집에는 다시 돌아 못가고 길림성 장춘으로 갑니다. 네 하지만 그곳에서도 못된 버릇을 못 버리고 그냥 도둑질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잡혀 들어가게 되는데 이젠 만 18살을 넘었으니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네 근데 뭐 그냥 자그마한 도둑질이니 1년 반을 판결받게 되는데요. 또 그 안에서 맨날 싸워서 반년을 더 연장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맨날 감방에 들락날락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평생 동안에 30여 차례나 감방에 들어갔답니다. 동북 삼성에 있는 감방들은 다 그냥 여러 번씩 다녀와서 얼굴들을 다 알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1981년이 되었고 24살이 된 셔올리는 이젠 성숙되어 정신을 차립니다. 네 이런 문제아들이 또 정신을 차리고 이 일을 시작하면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놈들도 많았죠. 얘는 제일 처음에는 그 구유기업에 들어가서 고객관리를 하는 일을 하였는데 실적은 그 동료들 중에서 넘버원이었대요. 그곳에서 많은 큰 손님들을 장악한 셔올리는 사직서를 내고 아예 혼자서 회사를 차려버립니다. 네 그 시기에는 사람들 사상이 꽉 막혀져 있었고 이렇게 대람하게 모험하는 사람들은 뭐 아주 적었지만 일 딱 시작하면 다들 그냥 뒤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제가 다룬 흑사회 보스들이 다들 그냥 80년대 초에 그냥 혼자서 시작해서 일어났었죠. 그 중에서 제일 잘 된 건 류한 같은 거물이었습니다. 구유기업은 셔올린 같은 개인회사를 절대 못 이깁니다. 네 그 구유기업의 직원들은 뭐 잘해도 그만큼만 워급을 받고 못해도 그만큼만 워급이니 말이죠. 태도부터 완전 쌀쌀 맞고 뭐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열정도 없이 그냥 뭐 대충 대충 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셔올린이 그 개인회사는 달랐습니다. 얘는 자신이 회사니까 뭐 태도도 아주 깍듯했었고 원래 고객관리를 했었기 손에 많은 고객을 잡고 있었죠. 그 고객들을 자신이 회사로 옮겨서 그의 사업은 그냥 단번이 확 커집니다. 네 어느 방면이 회사라고는 더욱 상세하게 나온 게 없지만 아마도 회사들로 찾아다니며 뭔가 해주는 그런 서비스 회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셔올린은 그쪽에서 또 달달하게 맛을 보고 또 담배장 사이까지 손을 뻗칩니다. 저번 회에 제가 완결판으로 제작한 숭류건의 부하 왕정광도 그 담배장사를 했었잖아요. 이 담배장사는 이윤도 엄청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필수품이라 보니 그냥 다들 그냥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냅니다. 하지만 그 왕정광과의 다른 점은요. 왕정광은 짝퉁담배를 생산했었지만 셔올린은 진짜 담배를 들여와서 팔았던 겁니다. 담배장사는 너무 크게는 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나중에 그의 부하인 차익월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 이웃에 살고 있었는데 우연히 뭐 같은 담배장사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차익월리가 매우 우울해하며 담배장사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냥 한탄하는 거였죠. 뭐? 담배장사가 힘들다고? 그럴 리가 없겠는데? 아니 이렇게 달달한 장사가 어디 있니? 넌 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힘들어? 네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그 시기에나 지금이나 그냥 운남성인 담배가 일품이거든요. 차익월리는 장사규모가 너무 큰 거는 아니어서 그 기차 위에서 일하는 열차원들한테서 담배를 조금씩 조금씩 사드렸답니다. 네 그러니 열차원들이 그 중에서 한 번 뜯어먹고 그 가격이 맞지 않았던 거였죠. 차익월리야! 니 그렇게 장사하면 아이된다! 야 그렇게 하면 열차원들 배만 불리지 뭐야! 담배장사란 것만이다. 직접 가서 구매해야 된다. 니 혹시 구매량이 많지 않아서 할인이 적어서 그래니? 그러면 담애부터 나랑 함께 가자. 나는 량이 많으니 최대 할인이거든. 네 그 뒤부터 셰올린이 운남에 가게 되면 차익월리는 항상 따라다니며 그냥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그 둘이 운남에 가게 됐으면 셰올린은 항상 그 어렸을 때 호형호재하였던 양태웅을 얘기했답니다. 이 운남성이 어딘가에는 살고 있겠는데 만약에 우리 두 명이 뭉치게 되면 템부파, 디부파! 즉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다고 맨날 그랬답니다. 하지만 또 서로 만난 적은 없었죠. 연락처도 모를 테고 시간도 없었겠죠. 셰올린이 대담한 투자와 좋은 머리로 인하여 해마다 그냥 순수인만 몇만 위인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 80년대 초에 보통 직장인 연봉이 천위인이나마 됐으니 셰올린은 이미 큰 사장님 소리를 들을만한 했죠. 이젠 일을 아예 밑에 애들한테 맡기고 셰올린은 매일매일 즐기며 살 수가 있었답니다. 이젠 그한테는 일하지 않아도 맨날 돈이 들어오는 자신만이 자산이 있게 된 거였죠. 맨날 술을 퍼마시고 그 아가씨들의 엉덩이를 만지며 살아도 들어오는 돈이 더 많은 거죠. 그렇게 또 돈을 펑펑 쓰며 달달하게 사니 흥룡강 짜무스라는 곳에서 셰올린이 이름도 그냥 점점 더 알려지게 됩니다. 셰올린이 돈도 많고 인맥도 넓어서 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러자 이때 그한테 또 다른 기회가 다가옵니다. 사실 그 시기에 한글로 맥반석이란 제품이 그 짜무스에서 많이 생산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 시대에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갔답니다. 다들 그 시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뒷문을 뒤져야 그 구입할 수 있었대요. 아니면 그냥 뭐 순서대로 기다리면 언제 어느 세월에 구입할 수 있는지 모를 정도였답니다. 짜무스에서 그 당시에 인맥이 높고 유명한 사람은 바로 셰올린이었죠. 여한 장사꾼은 그를 찾아와 5만 위엔을 선불로 척 내놓으며 사달라고 합니다. 셰올린은 당연히 알았으니 문제없다라고 그냥 통쾌하게 대답하는 거죠. 그리고는 또 아는 인맥들을 통해 면방석 공장이 공장장을 연계하여 구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건을 성사시키자 고맙다고 2천 위엔을 내놓더랍니다. 어라 이게 달달하다 야. 그 수고비로 보통 직장인 2년치 연봉이 그냥 달달했을까요? 아닙니다. 셰올린한테는 그냥 술값이었죠. 하지만 그 셰올린이 인맥이 어마어마해서 명반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소문이 그냥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또 많은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서 똥 뭉치를 맺히며 그냥 부탁합니다. 와 이거 이거 수요량이 어마어마한데? 그 머리가 비상했던 셰올린은 단번에 그곳에서 큰 기회를 발견하고 준비합니다. 사실 그 회사는 뭐 금속을 도매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었죠. 이어 셰올린은 재빨리 금속을 도매할 수 있는 회사로 다시 신청합니다. 그리고는 또 몇만 위인을 주고 지프차를 한 대 구입하고 기사까지 한 명 썼다고 합니다. 그 월급을 200위에만 줘도 덩치 좋고 보디가드 겸 그냥 기사로 쓸 수 있었거든요. 운전도 해주고 뭐 어디에 도착하면 차문도 열어주고 그 시대에는 딱 봐도 그냥 회장님으로 보였겠죠. 그리고는 또 최고급 셔츠와 슈트를 척 차려입고 어디가나 명함을 그냥 쫙 돌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그를 통해 명반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그냥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명반석 공장이 그 고층 간부와 또 친하게 지나면 또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자 그러자 말입니다. 드디어 한식의 3명의 큰 손이 셔울린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중 광서에서 온 한 장사꾼은 선불로 90만 위인을 제출했었고 또 다른 한 명은 허난에서 온 장사꾼이었는데 40만 위인 내이어 마지막 사람은 광동에서 왔는데 30만 위인을 선불로 제출했답니다. 이것들은 다들 그냥 선불입니다. 만약 180만 위인어치 그 물건이 되면 먼저 90만 위인을 주고 물건이 도착하면 또 나머지 90만 위인을 주겠다는 거죠. 사실 그 시기에는 다들 그렇게 장사를 했었답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비상한 머리를 가졌던 셔울린은 이제부터의 그 수단과 방법은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셔울린은 약속대로 180만 위인어치 명반석을 그 트럭으로 기차역까지 옮겨갑니다. 네 왜냐면 그 기차역에는 화물기차도 있었으니 그 화물기차로 광서에까지 실어 나르는 거죠. 이 명반석을 구입한 장사꾼은 기차역에 찾아와서 물건들을 그냥 꼼꼼히 체크합니다. 자 역시 그 깔끔한 최상급이 명반석이었고 또 수량도 확실했었죠. 오케이 셔울린아 수고했다. 지금 우리 회계가 은행에 가서 즉시 너의 계좌로 90만 위인을 입금하게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저 물건을 실어도 되지. 네 그러자 셔울린은 또 환하게 웃으면 당연하지 하면서 화물기차에 물건을 실게 합니다. 네 그 물건을 신는데도 한참을 걸리니 그 둘은 아주 기분 좋게 바라보며 담배질을 해대는 거죠. 그렇게 다 씻고는 야 요번에야 정말로 고맙다야. 내 광서에서 물건을 받게 되면 즉시 남은 90만 위엔과 그 수고비 8천 위엔을 함께 보낼게. 그럼 다음에 보자. 네 그 광서에서 온 장사꾼은 먼저 그렇게 떠납니다. 왜냐면 얘는 승객기차에 타야 하는데 화물기차보다 매우 느렸답니다. 그러니 먼저 출발을 해야 광서에 먼저 도착해서 그 물건을 받아보는 거죠. 네 보통 딜은 이렇게 끝나는데 이러면 아무 문제 없겠죠. 하지만 셔올리는 달랐습니다. 어이 잠깐만 야 이거 돈이 아직 입금 안 됐거든? 출발하면 안 된다 들었니? 에? 이건 또 뭐죠? 셔올리는 그 계약서를 꺼냅니다. 네 그 계약서에는요 관부도장 부파처라는 그 계약 조건이 또 달랑 붙어 있었답니다. 그 뜻은 돈이 입금되기 전에는 화물기차를 보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니 그 3명의 장사꾼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그건 셔올린한테는 제일 관건적인 한 구절이었죠. 네 그러면 돈은 입금 안 됐을까요? 선불 90만 위에는 도착했는데 사실 셔올리는 그냥 못 받았다고 하면 못 받은 거죠. 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그 물건이 구입자는 이미 다른 기차를 타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요? 아 또 그런 계약 조건이 있었구나. 근데 어쩌죠? 기차는 시간이 되면 출발해야 하는데 그럼 뭐 물건을 내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 에? 뭐 그럼 할 수 없지. 내려야겠네. 네 셔올린은 아주 그냥 시끄러운 듯 연기를 해댔지만 사실 이게 바로 그가 바래왔던 거죠. 네 그렇게 물건들은 다시 부리워 내렸지만 헌한이 장사꾼은 이 사실을 꿈에도 상상 못했겠죠. 아마도 지금쯤이면 기차 안에서 기분 좋게 그냥 흥얼걸리며 달리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 시기에는 기차 속도가 매우 늦어서 그 흥룡강 짜무스에서 광서로 가려면 아마도 일주일 동안은 걸렸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화물기차에 있었던 명반석도 내렸겠다. 두 번째 타격인 그 헌한성이 상인한테 또 똑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 겁니다. 40만 위인을 받고는 화물기차에 물건을 실었다가 또 장사꾼이 떠나면 또 다시 내려오는 거죠. 이어 세 번째 날엔 또 광동이 장사꾼한테서 30만 위인을 받고 물건을 안 보내는 거죠. 그렇게 3일 동안 시어올리는 160만 위인이나 해체먹고는 그냥 드디어 도망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85년도에 중국은행이 1년 정기예금 이자가 9.18%였다고 합니다. 이 160만 위인을 그냥 은행에다 저금만 해도 1년 이자가 14,000위인이나 됩니다. 그 연봉이 천위인이던 시절에 말입니다. 그냥 평생 동안 똥똥거리며 살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세심한 분들은 묻습니다. 그럼 그 180만 위인어치 면반석은 어떻게 됐냐고요? 네, 그런 건 시어올린이 알 바가 아니죠. 면반석 공장에서 뭐 되찾아 갔는지 아니면 뭐 그 3명이서 나눴는지는 그것까지는 나온 게 없습니다. 사실 그 시기에는 이런 사기가 아주 많았답니다. 시어올린은 자신이 지프차에 현금 160만 위인을 싣고서는 출발합니다. 그러면 그는 어디로 갈까요? 사실 그 전에 러시아로 망명 갈까라고 생각해봤지만 너무나도 위험했답니다. 러시아에서는 강도가 그렇게 많았는데 돈만 빼앗는 게 아니랍니다. 돈도 빼앗고 사람도 무조건 죽여버린대요. 러시아는 두려워서 못 가겠고 어쩌지? 네, 바로 그때 그의 머리에는 운남에 있었던 양태웅이 떠오릅니다. 그래, 운남은 흥룡강에서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그쪽에는 내 의형제 양태웅이 있다 아이가? 오케이, 여후 동향, 요난 동당이라고 보기나 화나 함께해야 형제지. 출발하자! 네, 그렇게 시어올린은 지프차에 160만 위인을 싣고서 운남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얼굴을 못 본 양태웅과 시어올린은 어떻게 될까요? 왜서 이렇게 잘 나가던 시어올린은 굳이 범죄의 길에 들어섰을까요? 이 회사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탕탕 찍어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자이제! 네,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시어올린은 현금 160만 위인이 든 지프차를 운전하고 운남성리 권명씨로 향합니다. 네, 그 권명씨에는 시어올린이 의형제인 양태웅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때 양태웅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이 시어올린이 지금 한참 돈을 마구 쓸어담고 있을 때 양태웅은 그때까지만 해도 철도 경찰이었답니다. 이 철도 경찰이란 기차역에서와 기차 안에서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입니다. 저번에 동북이왕이 그 기차 안에서 철도 경찰이랑 총싸움 붙었잖아요. 그 기차 안에서는 맨날 시비가 많이 붙고 한 번 일을 나가면 또 거의 보름 동안은 기차 안에서 그냥 썩어야 하거든요. 네, 또 제일 중요하게는 그 철도 경찰이 아무리 권총을 차고 다니지만 경찰로 인정 안 해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양태웅 성격이 또 다른 사람들과 막 어울리면 뭐 어떻게 활약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는 지방 경찰관으로 올라도 못 가고 그냥 그렇게 있었답니다. 하지만 또 양태웅이 마누라가 이 병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그 생활은 더더욱 쪼들렸겠죠. 한참 그렇게 우울하게 풀이 죽어 있었는데 셔올린이 그 앞에 떡하니 나타난 거였습니다. 사실 셔올린은 권명시에 도착하고는 제일 좋은 5성급 호텔에 척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뿌려 양태웅을 찾는 거죠. 중국에는 또 사람을 찾아주는 조직이 있잖아요. 이 돈만 주면 흑사회 큰형님들이 어디에 숨어있는지도 다 알아보는데 그런 양태웅 같은 건 식은 주먹기겠죠. 어? 내 의형제 양태웅이 경찰질을 한다고? 아니 어릴 때 나보다도 더 잔인했던 건달놈이 경찰이라고? 음... 네 셔올린은 잠깐 망설입니다. 이거 잘못되면 지발로 잡아줍쇼라고 찾아가는 꼴이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수화기를 들고 양태웅이 경찰서에 전화를 하는 거죠. 왜? 네 그 양태웅이 목소리를 20년 만에 듣자 셔올린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답니다. 양태웅아 내 셔올린이다 셔올린! 야 반갑다 친구야 잘 지냈니? 네 그러자 또 양태웅도 겁나 반가웠겠죠. 와 셔올린? 그 내 의형제 셔올린 맞니? 이게 대체 이게 얼마 만이야? 지금 어디야? 네 그러자 또 어 나 지금 비즈니스 때문에 곤명해왔거든. 야 아니 오늘 저녁에 시간 되니 우리 만나서 한잔 든든히 해야지. 네 그 셔올린이 말투는 회장님이 스타일이었죠. 그래 그래 야 한잔 해야지. 야 반갑다 야 우리 집 부근에 빨리 오라. 여기 양꼬치 집이 기가 막힌 데 하는데 있다. 네 그러자 셔올린은 야 야 의형제야 우리 20년 만에 만났는데 양꼬치가 뭐야 양꼬치가. 내가 지금 있는 호텔에서 요리를 괜찮게 하더라. 여기 찔롱 호텔인데 너 시간 되면 얘기해라. 내 기사를 보내서 너를 모셔올게. 에? 찔롱 호텔? 그 가격이 너무 비싸서 외국 상인들만 든다는 그 5승급 호텔? 헐 우리 셔올린이 안 볼 사이 많이 컸네. 오케이 양태웅은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자기 옷들 중에서 제일 괜찮아 보이는 양복을 척 입고 나갑니다. 네 그러자 그 앞에는 지프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또 웅장한 덩치 한 사내가 나오더니 그한테 자문을 열어주는 거였습니다. 자 괜찮다 야 괜찮. 양탱용은 기분 좋게 지프차를 타고 찔롱 호텔에 도착합니다. 네 그러자 또 앞에 기사가 부랴부랴 내리고는 이 뒷좌석으로 달려가서 문을 척 열어줍니다. 네 그리고 그 앞에는 셔올린이 팔을 쫙 뻗으며 그 양탱용을 꽉 안아주는 거죠. 이어서 그 둘은 호텔에 들어가자 양탱용은 그냥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 찔롱 호텔은요. 곤명시뿐만 아니라 4,800만 인구를 가진 운남성에서도 제일 좋은 호텔이거든요. 호텔에 들 거 아니면 들어가 구경도 못하게 막았답니다. 그 안에는 딱 봐도 부티가 촬촬 넘치는 사람들이 이 겨드랑이에 아찔하게 차려입은 미인들을 껴안고 그냥 와인을 마시고 있더랍니다. 그 모습들을 바라본 양탱용은 이 자괴감이 더 커졌으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제 두고 봐라 언젠가는 내가 니들보다 더 떵떵거리며 살고 이 만천하의 나 양탱용이 어떻게 생겼는지 똑똑하게 알게 할게다. 네 나중에 보면 뭐 잘 산 거는 모르겠고 그 만천하의 자신이 얼굴을 알리겠다고 한 거는 성공한 것 같네요. 야야 우리도 앉자. 그 둘은 호텔 레스토랑에 척 앉아서 그 프랑스 요리에 와인을 들이킵니다. 그렇게 5차까지 자리를 이동하며 이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자 어이 셔올린아 우리 의형제지 어? 니 나를 믿니 못 믿니? 네 갑자기 그렇게 훅 들어오자 셔올린은 당연히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날 믿으면 어디 한번 제대로 한번 얘기해봐라. 너 흥룡강에서 사고치고 피난하러 온 거 맞지? 야 나 이래봐도 경찰 짬밥이 얼만데? 다 눈치챘거든? 얘기해봐라. 뭔 일인데? 네 그 비록 철도 경찰이었지만 역시 경찰은 경찰이었죠. 이어 셔올린은 담배 한 대를 깊숙이 들이빨더니 드디어 털어놓습니다. 그는 짜무스에서 160만 위인을 사기친 그 모든 사실을 쭉 얘기합니다. 네 그러자 양탱용은 다 듣고 나서 박수를 막 치며 야 했다야 했다. 네 그 뜻인 즉 흰 고양이든지 뭐 검은 고양이든지 쥐를 잡는 게 우수한 고양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어 양탱용은 자신이 경찰이니 너의 소식이 있으면 제일 먼저 전할 테니 뭐 안심하라 하고는 부랴부랴 떠났답니다. 에? 이렇게 갑자기 간다고? 그러자 셔올린은 더더욱 걱정이 많겠죠. 그렇게 떠나서 경찰들이 데려와서 자신을 잡을까봐 말이죠. 그 160만 위인이나 거금을 사기친 그를 잡아 쳐 넣으면 지방경찰서 간부로도 올라갈 수 있으니 말입니다. 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조용했답니다. 역시 양탱용은 내 의형제다. 그럼 그렇지. 이어 셔올린은 곤명시 제일 번호한 그 주택가에 20만 위인을 주고 자그마한 별장을 하나 사드립니다. 그리고는 또 맨날 개인 기사를 데리고 다니며 멋있게 사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양탱용은 뭐 했을까요? 네 사실 셔올린을 만난 뒤 양탱용은 타격이 컸답니다. 아니 그 옛날 자신이 똘만이었던 셔올린이 한 건을 성사시키고 일이 잘 나갔는데 나는 이때까지 지금 뭐하고 살았던 거야. 이 양탱용도 눈 딱 감고 그냥 한 것만 하자 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때 셔올린과 뭐 의논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차마 입을 열지는 못합니다. 셔올린은 이미 돈도 많으니까 못하러 또 그 위험한 일을 모험하자겠나요. 양탱용은 혼자서 권총을 사려고 알아봅니다. 왜 경찰인 양탱용이 권총이 있겠는데 또 구입하려고 할까요? 네 그 자신이 경찰용 권총으로 뭐 이를 저지르면 금방 들톤 날 거였으니 말입니다. 사실 그는 총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전에 들은 바가 있었죠. 왜냐면 경찰이니까 그 범죄자를 신문하면서 그런 내용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중에 그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의 그 필요한 도구들은 다 양탱용이 사들이었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몰랐지만 양탱용은 그 구할 수 있는 곳들을 잘 알고 있었죠. 이어 1995년 6월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총을 구할 수 있는 곳에 도착한 양탱용은 그쪽에서 두리번 두리번 거려도 없었답니다. 그러자 그는 한 자그마한 식당에 들어가서 요리를 주문하고는 어이 아저씨 여기 권총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 네? 이렇게 당당하게? 네 이어서 그 식당 사장은 주변을 두리번 두리번 거리더니 한 자그마한 종류장에다 전화번호를 써서 건네줬답니다. 양탱용은 그 전화번호에 전화하고 약속을 잡습니다. 그 권총을 챙길 생각에 흐뭇해 난 양탱용은 단번에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는 즉 한 손으로는 돈을 주고 다른 한 손으로는 총을 받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빵 하고 열리더니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렇게 양탱용은 꼼짤 따사못하고 그냥 잡히게 되는 거죠. 네 사실 많은 범죄자는 이렇게 총을 구하느라고 그냥 허무하게 잡히는 놈들 많았답니다. 그 총기를 파는 많은 사람들은 경찰이 파놓은 함정들이었죠. 그렇게 양탱용을 잡아놓고 수사를 진행하는데 에? 뭐야 너도 경찰이었니? 아니 그럼 뭐 권총도 있겠는데 왜 굳이 또 총을 구매하는 건데? 네 사실 더욱 당황해 난 건 양탱용이었죠. 이 철도경찰만 해서 지방경찰들이 이렇게 치사한 방법까지 쓸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던 겁니다. 양탱용은 우물쭈물하면서 겨우 넘어갔답니다. 그래 뭐 너가 경찰이고 범죄다도 아니니 뭐 너 풀어주는 건 오케이다. 근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너들 담보를 써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담보를 써주는 사람은 뭐 보통 사람이면 아니겠다. 어느 만큼 신분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다 들었니? 그리고 둘째 벌금 3만 위인을 내놔라. 네 이 양탱용은 자신이 그 급이 좀 높은 인맥들을 총동원해서 겨우 담보를 서고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그걸로 끝은 아니었죠. 너 나가는 건 좋은데 벌금 3만 원을 빨리 내놔라. 이 한 주일 안에 돈을 안 내놓으면 너희 경찰서에다 이 사실을 몽땅 고발하겠다. 네 사실 이 경찰들도 다들 깨끗한 경찰은 아니었습니다. 이 3만 위인을 받아서 몇 명이서 나눠서 썼대요. 나중에 양탱용이 또 잡혀서 다 진술했었고 이 검은 경찰들은 그에 해당하는 감옥살이를 판결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양탱용한테 3만 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대로 바빠는 양탱용은 하늘수 없이 샤올린을 찾아갑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샤올린은 담배 한 대를 길게 길게 들이빨더니 양탱용아 우리 의형제 맞니? 그런 큰 일을 시작하면서 나랑 얘기도 안 하니? 네 그러자 양탱용은 또 난처해하며 야 너는 돈도 많고 잘 나가잖아. 그럼 너를 어떻게 또 이런 일에 끌어들이게? 네 그러자 샤올린은 또 명언을 날립니다. 양탱용아 의형제란 게 뭐야? 어? 여후 동샤? 요 난 동당이 아니니? 네 일이면 그건 내일과 똑같은 거다. 네가 100만 위인을 벌고 떵떵거리며 살 때까지 내가 곁에서 도와줄게. 우리 어디 한번 예전처럼 멋있게 한번 해보자. 네 이어서 샤올린은 양탱용이 그 벌금 3만 위인을 물어주고 그 둘은 조용한데 앉아서 거사를 의논합니다. 역시 머리가 좋은 샤올린이 나서서 그 계획을 모두 짭니다. 큰 돈을 벌려면 총이 있어야 되고 조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 조직원들을 잘 다루려면 반드시 제도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샤올린이 만든 제도란 이런 거였습니다. 이 조직에 들어오게 될 사람들은 등기부를 무조건 작성해야 된다. 그 조직원이 와이프나 부모들 친인척들 이름과 뭐 신분증 번호 연락처와 주소 등을 모두 그냥 진짜로 남겨야 된다. 이건 뭐냐면 그 나라의 법이 있듯이 한계 조직에도 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거사를 시작한 걸 후회하고 뭐 때려치려 한다든가 아니면 뭐 조직을 배신한다든가 하면 그 온 가족을 그냥 몰사시켜 버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 누가 뭐 경찰에 잡히거나 작전 중에 죽었거나 하면 남은 사람들은 그 가족을 돌봐준다 이거죠. 뭐 분배금을 그 죽은 가족들한테 더더욱 많이 챙겨준다는 거죠. 엄한 벌이 있으면 또 그에 해당하는 뭐 끌어당겨주는 맛도 있어야겠죠. 셔올린은 일처리가 또 확실한 게요. 그 등기부 제일 처음에 자신이 모든 실제 자료들을 그냥 쫙 적었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을 모두 그대로 적으라는 거죠. 셔올린은 이 조직 룰을 만들어 놓고 천천히 조직원들을 멀색합니다. 뭐 급하게 아무나 들여오면 안 되겠죠. 얘네가 뭐 뽑는 조건도 있었답니다. 운전을 잘해야 되고 그 담력이 크고 사람을 죽일 수 있어야 뽑았답니다. 셔올린은 이어 아지트를 하나 장만하는데요. 그건 한 깊숙한 골짜기 안에다가 저수지 곁에 있는 한 농장을 사들였답니다. 네 그것은 건명시에서 관리하는 곳도 아니고 그 위치 자그마한 농촌에서 관리했답니다. 말 그대로 뭐 그냥 방치해두는 곳이란 거죠. 셔올린은 그 농장에서 돼지들과 개들 그리고 닭들까지 키우며 그냥 밖에서 척보면 뭐 가축들 사육장으로 보였답니다. 셔올린이 이런 일들을 볼 때 양태용도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양태용은 권총 몇 자루에 수류탄 두 개 그리고 경찰 차량 번호판에 또 경찰복 등등을 얻어옵니다. 네 저번 교훈으로 뭐 더더욱 신중하게 사들여서 이번엔 성공했답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직원들도 모집하여 2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어 1997년 셔올린과 양태용은 조직원 5명을 뽑아서 7인 조직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 새로 들어온 5명은 이렇습니다. 첫째 양민차이 이 양민차이는 양태용이 조카였습니다. 그 둘은 나이 차이가 뭐 얼마 나지는 않았지만 그 관계가 그렇게 됐답니다. 양민차이는 전업 군인이었는데 그 베트남 전쟁에서 앞장서서 뭐 날아다녔답니다. 그 죽여야만 살아남는 그 진정한 전장에서 살아난 놈이다 이거죠. 이만한 경력이면 당연히 오케이겠죠. 하지만 양민차이는 군에서 제대하고 뭐 아무런 분배도 못 받아서 집에서 놀다가 뭐 농사를 지어야만 했답니다. 그 자신이 체질에 안 맞아서 맨날 삼촌이 양태용한테 전화해서 뭐 일자리를 찾아달라고 했었대요. 양민차이는 그렇게 조직에 들어왔고 두 번째로 들어오게 된 신입은 샤오리라고 불렀답니다. 네 그 이름만 딱 봐도 샤오린이 친동생이었죠. 동생 샤오린은 자신이 친형이 그 돈 많고 잘 나가니 항상 그냥 졸졸 따라다녔답니다. 이어 형이 곤명으로 가자 온 가족을 데리고 곤명에 와서 뭐 뚱베이째즈관이라고 동북만두가게를 했었답니다. 하지만 이놈은 뭘 해도 뭐가 안되는 그런 놈이었는데 몇 개월도 안되서 또 말아먹고서 형이 샤오린만 바라봤답니다. 이제 샤오린도 답답했겠죠. 아무리 동생이라도 뭐 어떻게 평생 먹여살릴 순 없으니 요번 기회에 너의 힘으로 큰 돈을 벌어서 한번 잘 살아봐라 이거였습니다. 이어 세 번째로 들어온 조직원은 텅디앤뚱입니다. 이놈은 키가 180을 넘고 이 남차처럼 시원시원하게 생겼습니다. 텅디앤뚱은 대련 사람이었는데 쭉 군대에 있었는데요. 뭐 다른 건 알려진 바가 없는데 구근을 대표하는 축구선수였답니다. 그것도 공격수로 활약했답니다. 네 이놈 이거 몸놀림이 날렵하고 이 판단형이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얘는 대련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곤명시까지 와서 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지 잘 나와있진 않지만 그 병원에서 샤오린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 샤오린은 역시 당장도 엄청 컸었죠. 글쎄 맨날 군관 복장을 입고 다니며 자신이 군관이라고 하고 다녔답니다. 그 경찰관도 아니고 전어 군인들 장관 말입니다. 샤오린은 우연히 병원에서 텅디앤뚱을 알게 되었고 뭐 같은 동북 사람이란 이유로 뭐 잘해줬다고 합니다. 술도 자주 사주고 뭐 힘들다면 돈도 빌려줬대요. 그러자 텅디앤뚱은 자신 인생에서 귀인이 나타난 줄만 알았죠. 얘가 언제 또 다른 곳에서 군관과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텅디앤뚱은 퇴원을 하고도 대련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샤오린을 따르게 되었답니다. 그 덩치도 좋고 잘생긴 텅디앤뚱은 샤오린이 차량기사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깊게 빠져든 거였죠. 이 네 번째로 들어온 조직원은 이름이 조수광입니다. 얘는 텅디앤뚱이 사촌형이었는데요. 대련에서 알아봐주는 백수건달이었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멤버는 바로 차이구얼리였습니다. 네 이놈은 저번 회에 나왔던 그 샤오린한테서 담배 장사를 배웠던 놈이죠. 차이구얼리는 샤오린은 굳게굳게 믿었고 그냥 샤오린만 따르면 달달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그냥 따라다녔답니다. 샤오린이 160만 위원을 한 방에 번 걸 보고는 그냥 침을 깨깨 흘리면 자신도 나중에 100만 위원을 가지는 그런 꿈을 맨날 꾸었답니다. 그렇게 7명이 모이게 되자 이제 뭐 인원수도 맞춤하고 샤오린은 애들을 다 불러 회의를 합니다. 야들아 다들 각지에서 달려오느라고 수고 많았다. 우리는 다 100만 위원을 벌려고 모인거지. 오케이. 뭐 쓸데없는 소리 걷어치고 중점을 얘기하겠다. 우리는 비싼 차량들을 빼앗아다가 처리해서 각자 100만 위원을 만들거다. 더욱 자세히 얘기하자면 그 차량을 강탈하고 이곳 아지트까지 갖고 오는거다. 그리고 사람은 죽이고 그 차량은 전문 중고로 처리하는 애들한테 처리할거다. 다들 알아들었니? 헐 이게 뭐지? 다들 멍해합니다. 니네 다 이 룸에 들어오기 전에 등기부를 다 작성했지. 이 등기부는 말이다. 사실 사실한 분해라. 이제 누가 다른 생각을 품는다던가 뭐 도망을 친다 하던가 하면 그냥 니네 온가족을 그냥 말살시켜버린다. 알았니? 네 그러자 다들 그냥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 모든건 그냥 다 거짓이었죠. 이젠 빼도 박도 못하고 잡히게 된거였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큰형님이 누구야? 이 양탱이 온 큰형님은 현직 경찰이다야. 경찰이 우리 뒤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리고 니들 행동대상이 있나? 셔올리는 다들 뭐 잘 알고 있지? 그런 160만 위인이 어마어마한 작전을 성공시킨 내가 지휘하는데 대체 뭔 걱정들 필요하겠나? 다들 빨리 작업에 들어가서 우리 각자 100만원씩 챙길 때까지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해보자. 그 다음부터 니네는 그냥 꽃길만 그냥 달달하게 가는거다. 오케이? 자자 우리 첫번째 작전 브리핑 좀 한번 하자. 네 이제부터 그들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사건들을 벌입니다. 그건 다음 3회에서 계속하고요.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더 짜이제!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1997년 4월 6일 셔올리는 지프차를 끌고 텅디앤동과 차이구어리를 들이고 그들 첫번째 목표를 노립니다. 온화로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오후 2시가 되었답니다. 그제야 그들은 드디어 한 토요타 4500 SUV를 눈독 들입니다. 셔올리는 그 부근에 주차를 하고 차 안을 잘 관찰하는거죠. 네 그 차량안의 운전기사는 이름이 양우이동이라고 불렀는데 글쎄 그 차량안의 뒷좌석에서 뭘 그냥 온화로 정비하더랍니다. 그 차량 트렁크 물건을 정비하려면 보통은 차량 뒤에 트렁크 문을 열고 정비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불편하게 정비를 하고 있다? 네 그건 저안에 뭔가 좋은 물건이 있다는게다. 그래 오늘은 저놈으로 하자! 네 그 셋은 당당하게 걸어가서 다짜고짜 그 차량안으로 뛰어듭니다. 뭐..뭐야 당신들! 네 이어 셔올리는 품에서 수류탄을 꺼냅니다. 야 이거 사게? 에? 네 그 어처구니없는 질문에 운전기사의 주의력이 분산되었죠. 이어 그 틈을 타서 셔올리는 탁탁 하고 그냥 그 수류탄으로 내리깝니다. 그러자 양우이동은 기절하는거죠. 이어 셔올리는 사시미 칼을 꺼내더니 복부를 향해 쿡쿡 하고 두번 찌릅니다. 그리고는 칼을 차이구얼리한테 넘기는거죠. 어이 니 차례다! 쑤셔봐라! 네 그러자 차이구얼리는 당황해하면 네 나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됐는데 네 하지만 그 셔올리는 눈빛은 살기로 이글거렸죠. 만약 칼을 잡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당할 것만도 같았겠죠. 차이구얼리는 사시미 칼을 잡아 양우이동이 배를 향해 쿡쿡 하고 또 두번 찌릅니다. 그리고 또 그 곁에서는 텅뎅둥이 그냥 와들와들 떨고 있었답니다. 이어 또 그곳에 뭐 너무 오래 있으면 안되니 셔올린이 그 차량의 운전대를 잡고는 어이 텅뎅둥아 너 뒤에 우리 차량을 운전하고 바짝 따라 붙어라 들었니? 정신 바짝 차리고! 셔올린은 텅뎅둥아한테 귀샤대기로 두대 날립니다. 네 그리고는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거죠. 그렇게 한참을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양우이동이 발다닥 일어났답니다. 네 그는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제정신은 아니어서 멍해서 그냥 두리번 두리번 거디더랍니다. 헐 너 아직도 안 죽었니? 곁에 앉아있던 차이구얼리가 그 사시미 칼로 또 심장쪽을 향해 두번 찍습니다. 그제야 양우이동은 진짜로 숨통이 끊어진거죠. 오오 차이구얼리 좀 하는데? 그래 뭐 처음이 힘들지 이제 뭐 할만하지? 네 그 둘은 그렇게 서로 받아보며 악마의 미소를 짓는거였답니다. 그렇게 또 한참을 가고 있는데요. 어? 뭐야? 텅뎅둥이 어디갔어? 네 글쎄 뒤에 따라오던 텅뎅둥이 지프차가 사라진거였죠. 아이고 셔올린과 차이구얼리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텅뎅둥은 손에 피도 안 묻혔고 즉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 수도 있었겠죠. 그 둘은 버럭 겁이 나서 차량을 한 골짜기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어 또 부랴부랴 차량하는 수색하니 역시 뒤에 트렁크에서 2만 위에는 현금이 나오더랍니다. 그 둘은 현금만 챙기고는 토요타 4,500을 버리고는 그냥 달려서 아지트로 갑니다. 그렇게 허둥지둥 힘들게 아지트에 겨우 달려서 도착했는데요. 하이 글쎄 텅뎅둥이 척 앉아서 그냥 느슨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답니다. 이어 빡친 셔올린은 다짜고짜 달려가서 텅뎅둥이 멱살을 잡는 거죠. 야 너 뭐야 왜 따라 안 왔는데 네 그러자 텅뎅둥은 당황해하며 형님 차가 너무 빨라요. 아니 제가 액셀을 아무리 밟아도 안 돼요. 이어 놓치고 말았죠. 네 그러자 그 곁에서 양태용이 흐뭇하게 웃으면서 셔올린아 됐다 그만해라. 애들이 처음이니까 뭐 다들 당황해서 그럴 수도 있지. 요번엔 봐줘라. 네 그 모습은 다른 다섯 명의 조직원들도 다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었죠. 어이 니네 다 잘 들어라. 우리 일곱 명한테는 너희 가족의 주소에 연락처에 신분증 번호까지 모두 다 있다. 만약에 누가 배신해서 잡히제? 그럼 우리 중에 한 명만 살아남아도 그 가족들을 가만 안 둔다. 다들 알았니? 네 그러자 그곳에 앉아있던 다머지 다섯 명은 그냥 두려움에 와들와들 떨었답니다. 이어 양태용은 전디품 2만위에 내서 2천위에만 빼고는 나머지를 다 셔올린아한테 건네줍니다. 그 요번엔 뭐 수익이 얼마 안 되니 이 돈으로 애들을 데리고 가서 좀 놀아라. 그 놀란 가슴들을 좀 까라앉히고 말이다. 네 얘는 규장제도의 수익 분배에 대해서 제가 아직 얘기를 안 드렸는데요. 매번 그 수익금의 20%는 활동비로 남긴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는 그 활력한 공로에 의해 분배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셔올린은 나머지 다섯 명이 부하를 데리고 운남따리라는 관광지에 갑니다. 네 여기서 또 운남따리는 중국에서 역시 엄청 유명한 관광지였죠. 뭐 여행도 하고 또 맨날 룸사롱에서 달달하게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또 얼마 안 지나 18,000위인이란 거금은 그냥 순간 바닥이 납니다. 그렇게 또 즐길 거 다 즐겼으면 이 일을 시작해야겠죠. 1997년 6월 23일 그들은 곤명이 한 병원 주차장에서 지프 차량 한 대를 도둑질해 옵니다. 왜냐하면 얘네도 작업할 때 차량이 필요하겠죠. 전에 몰고 다녔던 지프 차량은 그 셔올린이 것이었는데 사고를 치르고 다니며 자신이 차량을 계속 쓸 수는 없겠죠. 양태용은 그 도둑질해온 지프 차량에다가 군민 차량 번호판을 그냥 척 달아놓습니다. 그것만 달아놓으면 그 누구도 감히 앞을 못 맞거든요. 고속도로에서도 도로비도 안 내고 그냥 막 패스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이 차량으로 먹잇감들을 추적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셔올리는 동생 셔올리와 그 자이거리를 데리고 시내를 돌아다닙니다. 그들은요 요번엔 아예 군대 복장을 척하고 다녔답니다. 특히 셔올리는 아예 군대의 군관 복장 그 장관 복장을 척하고 말입니다. 그의 모습과 분위기는 진짜 군관이라고 해도 믿을만도 했죠. 이어 그들 눈에 들어온 건 한 경찰이었습니다. 그 경찰이 허리춤에는 불룩 튀어져 나온 게 딱 봐도 그냥 권총이 있어 보였죠. 야들아 우리 조직의 말이다 권총이 딱 두 자루재야. 근데 또 그 중에 하나는 양태용 경찰용이라서 쓰지도 못하잖아. 전음아 거 빼앗자. 어디 한번 곁에 붙어봐라. 네 그들 지프차는 경찰이 타고 있는 그 자전거를 따라잡고는 조수석이 창문을 내립니다. 니하오. 어 우리 군에서 왔소. 실례지만 어떻게 잠깐 좀 부탁드려도 돼요? 이어 그 경찰은 군복 입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얘기하자. 그냥 자전거를 세우고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경찰관님. 사실 우리 군의 어떤 어린 놈마가 그 군비를 빼돌리고 도망쳤단 말이요. 이놈 이거 총은 안가지고 그냥 튀었는데 경찰관님이 어떻게 그 집에 찾아가서 그 가족들한테 종사를 좀 해주어. 우리가 나서면 일이 또 더욱 복잡해져서 말이요. 네 뭐 힘든 일도 아니니 경찰관은 오케이 하며 자신이 자전거는 그 길 옆에 세우고 지프차 뒷좌석에 탑니다. 네 그러자 샤올린은 조수석에서 내려서 차량 뒷좌석으로 갑니다. 어 뭐요? 왜 그렇게 비좁게 딱 뒷좌석에 타는 거요? 경찰은 비좁다고 툴툴 거렸지만 샤올린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쌀쌀한 모습으로 밀고 앉습니다. 그렇게 차는 출발했고요. 출발하자마자 이 샤올린이 손이 허리 뒷춤으로 갑니다. 어이 차이권리야 그 이분한테 준비한 자료를 갖다 드려라. 이어 경찰은 자신도 모르게 곁에 앉아있던 자이권리한테 눈길을 돌립니다. 그러자 이때 뭔가 차가운 비수가 그 옆구리에 쿡 하고 들어옵니다. 뭐야 니들! 이어서 자이권리도 빼든 건 자료가 아니고 군용 비수였죠. 또 그냥 쿡쿡쿡 하고 그냥 이어 좌우에서 경찰을 향해 그냥 마구 쑤셔댑니다. 결국 그 경찰은 칼에 20여 차례나 찔려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네 참으로 독했죠. 군대 차량이고 군관 복장인데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겠나요? 그 시절에는 또 지금처럼 야박한 세상이 아니고 인신 좋은 세월이었으니 그냥 남을 도와주려는 그런 선량한 사람들이 마음을 이용했던 겁니다. 이어 샤올린은 그 경찰이 허리 추면서 권총을 빼서 챙기고는 그 시체를 그냥 개울가에 버렸다고 합니다. 이어 아지트에 도착했고 그 총을 보자 양탱용은 그냥 좋아서 펄펄 뜁니다. 이야 역시 내 의형제다 의형제 이런 기막힌 생각을 또 어떻게 했니? 오케이 이 총이 있으면 우리 더 큰일을 할 수 있다. 근데 너네 그거 아니 너네 이렇게 바쁘게 다닐 때 나도 돌아다니면서 작업한 차량들을 그 처리할 때를 다 알아봤다. 미쓰바시 V630이란 그 SUV 차량이 잘 팔리고 가격도 비싸단다. 이제부터는 그 차량만 빼앗아라. 네 이 차량은 중국어로 사일링 V사일류링이라고 부르는데 그 시기에는 고급 차량에 속했습니다. 이어 1997년 9월 21일이었습니다. 떠옥워싱이란 차량 기사가 이런 SUV 차량을 운전하고는 차량 부품 파는 곳에 갔다고 합니다. 이 차량은 떠옥워싱의 차량이 아니었고 그곳의 한 현 정부의 차량이었답니다. 또 그날은 마침 현 정부 년도 간부가 그 곤명시로 학습을 와서 모셔다 주러 곤명까지 온 거였죠. 이어 떠옥워싱은 그 큰 시내에 왔던 바에 또 그 뻔뜻뻔뜻 빛나는 차량을 또 이쁘게 꾸며주고 싶어서 차량 부품 상점에 갔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마침 또 그곳을 지나던 셔올린이 눈에 띈 거였죠. 자 저거 봐라야 야 저게 뭐 세차니 세차 오늘은 저걸로 하지 뭐 셔올린은 그 차량 부근에 주차하고는 차량 기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네 이어서 떠옥워싱이 아무것도 모르고 흔들흔들거리며 걸어와서 차에 오릅니다. 그러자 이때 떠옥워싱이 앞에는 한 지프차가 확 가로막더니 그 안에서 몇몇이 경찰이 내립니다. 네 사실 저번에는 군대 복장으로 사고를 쳤으니 요번에는 경찰 복장으로 다들 그냥 쭉 빼 입은 거였습니다. 어 이게 니 차야? 웬 경찰들이 자신의 차량을 애호사자 떠옥워싱은 당황해 합니다. 니 이 차량이 밀수한 차량이란 제보가 들어왔거든 함께 가줘야겠다 에? 뭐라고요? 이건 정부의 차량입니다. 그럴리가요. 네 그러자 셔올린은 또 싸늘하게 웃습니다. 뭐 그런 건 내가 알파가 아니고 어찌게 가게? 아니면 줄게? 네 셔올린은 권총을 빼들어 떠옥워싱이 머리를 갖다 댑니다. 이럴 때 정말 뭐 어쩌겠나요? 이런 긴장한 시각에 이 경찰들이 짝퉁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차량 뒷좌석에 끌리워 안고는 수갑을 척 채우는 겁니다. 떠옥워싱은 짜증났지만 그냥 꾹 참습니다. 헤엥 니들 두고 봐라 이제 정부에서 어르신이 회의를 끝마치고 그냥 단다해 혼나야 정신 차리지 니네. 네 그들은 운전하여 양태용과 양민 차이를 데리러 갑니다. 역 그쪽에서 그 두 명도 차이 오르자 뒷좌석에는 네 명이 타게 됩니다. 그 차량이 지금은 생산을 안하고 있지만 SUV 중에서 엄청 컸었죠. 양태용은 떠옥워싱을 히끔 받아보더니 이름이 뭐야? 하고 시작해서 그냥 신문을 진행합니다. 네 어차피 죽일 건데 왜 이렇게 묻냐고요? 양태용은 철도 경찰입니다. 이놈은 형사가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못하게 됐으니 항상 이런 형사 노름을 했다고 합니다. 저기요 이 차량은 정말로 형전부 차량이 맞습니다. 그 증거 자료들도 다 있고요. 또 좀 이따가 어르신이 회의 끝나고 나오면 엄청 큰일이 벌어질 텐데 이쯤에서 끝내는 게 어떻소? 네 그러자 양태용은 하하하하 하고 그냥 미친듯이 웃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얼굴이 싸늘해지면 어이 니는 우리가 아직도 경찰로 보이니? 하이 그제야 눈치 차린 떠옥워싱은 수가 채운 두 손으로 냈다 까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뒤에 앉아있던 차이권리가 또 잽싸게 그 손을 꽉 잡아서 제압합니다. 이어서 양태용이 떠옥워싱이 목을 꽉 조여서 숨을 거두게 합니다. 이번에는 밑에 부하들한테 먼저 위험을 보여주려는 거죠. 그 뒷좌석에는 차이권리도 있었는데요. 이놈은 이제 뭐 두 번째로 이런 짓을 하다 보니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았답니다. 심지어 그 떠옥워싱이 손가락에 끼고 있던 큰 금반지를 그냥 빼서 호주머니에 넣었답니다. 그리고는 또 그 차량을 수색하여 고급 면도날까지 챙겼다고 합니다. 이놈 이거 적응을 해도 너무 빨리 적응하는 것 같죠? 특히 이 금반지는 나중에도 나오는데 그 호랑이 머리가 새겨진 엄청 큰 금반지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떠옥워싱이 시체를 한 말라버린 음물 안에 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시체를 버리고 그 차량에 앉아서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요. 글쎄 그들 차량이 갑자기 수림 속을 향해 그냥 막 뛰쳐가는 겁니다. 뭐야 이건! 곁에 조수석에 앉아있던 셔올린이 그나마 재빨리 운전대 방향을 틀고 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는 겨우 멈추게 됩니다. 야 너 뭐야! 그제야 운전하던 그 조수광을 바라보니 이놈은 이거 얼굴이 그냥 하얗게 질려있었고 또 손은 그냥 와들와들 떨고 있었답니다. 생애 처음으로 그런 광경을 보게 되니 그냥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조수광아 조수광! 너 정신은 못 차리겠니? 내 니들과 다시 한번 제대로 얘기한다? 우린 이제 다 같은 배를 탄 거다. 만약에 누가 실수를 해서 우리 몽땅 잡히제야? 그래도 내가 남겨놓은 백만 위인이 있거든. 내 이미 그 돈으로 조치를 다 해놨는데 만약 우리가 잘못되면 그 니네 가족들도 모두 함께 잘못될 거다. 이제부터 한 명이라도 실수는 용납 못한다. 다들 알았니? 네 그 셔올린은 역시 냉철하고 모든 건 다 계획적이었죠. 그렇게 조직원 5명은 다시 한번 자신의 처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실 보게 되면 그 피해자들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조직원 5명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진행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요번엔 뭐 차량도 빼앗아 오고 작전 성공이잖아요. 셔올린은 8천 위인을 주고 그 SUV 차량이 발동기 번호와 그 차량 등록증을 새로 바꿉니다. 그리고는 또 국룡 차량 번호를 척 달고는 10명으로 가져갔답니다. 그 차량을 팔아본 돈은 19만 위인이었는데 그 시대는 또 엄청난 돈이었죠. 뭐 돈도 돈이지만 심양리라면 그임이 그 동북 안이잖아요. 차이권리는 그쪽에까지 갔으니 흥용강의 집으로 한번 다녀오겠다고 합니다. 사실 차이권리 집은요 엄청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이권리도 잘 알고 있었죠. 지금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겠는데 효도 좀 하고 싶었겠죠. 차이권리는 집으로 찾아가서 부친 그 생일 선물 겸 아까 빼앗은 그 호랑이 금반지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큰 금반지는 처음 본다 야. 차이권리 부친은 그 호랑이 모양인 금반지를 끼고는 싱글벙글해서 그냥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아버지 이 아들이 밖에서 장사해서 대박 났습니다. 이거 뭐 생일 선물입니다. 네 그 차이권리 부친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그냥 기뻐서 난리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부모님들 손에 몇천 위인을 쥐어주고는 떠났다고 합니다. 네 그들은 그 금반지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도 그냥 상상도 못했겠죠. 차이권리 부친은 맨날 어디가나 자랑질을 했답니다. 야 이거 봤니? 이게 내 아들이 선물한 거다. 어떠야? 니 어디서 이런 큰 금반지를 봤겠니? 네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은 다들 그런 차이권리 부친을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또 이 금반지 때문에 어이없는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그건 나중에 일이고요. 그렇게 집에서 나온 차이권리는 또 기차를 타고 열흘 동안 그냥 부지런히 달려서 그들 아지트에 도착합니다. 이어 차이권리까지 모든 일곱 명의 조직원들이 다 모이자 그들은 회의를 합니다. 얘들아 저번에 차량을 빼앗고 처리하는 그 순서 다 기억했지? 이제부터 그런 방법대로 하면 된다. 근데 니네 아주 겁이 너무 많다. 많이 연습해서 작업할 때 무서워하지 말아야 된다. 다들 잘 알았니? 네 큰형님 양태용이 말이 끝나자 이어 행동대장님 셔올린이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담력을 키우는 연습에 들어갈 거다. 다들 퍼트 준비하고 차에 타라. 네 그러면 담력을 키우러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건 바로 화장터였답니다. 어떻게 그 화장하는 장면까지 볼 수 있게 만들었는지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뭐 또 돈을 좀 쥐어주고 또 경찰이 신분으로 어떻게 했겠죠? 그들은 맨날 시체를 보고 그 시체들이 안에 들어가서 활활 타오르는 것까지 그냥 다 자세하게 봤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맨날 구경하니 진짜로 담력이 커지고 이 사람이 죽고 사는데 큰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효과가 어떤지 한번 봐야겠죠? 이제는 셔올린과 양태용이 이끌지 않습니다. 그들 자기절로 작업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누가 나가냐? 바로 양민차의 텅댄통, 조수광 이 세 명이었죠. 그중 양민차는 양태용이 조카였으며 이 전쟁에 참가한 경벽이 있었으니 걔를 보고 대장을 해라고 합니다. 텅댄통은 셔올린이 기사였고 조수광은 텅댄통이 데려온 거였죠. 1997년 11월 14일 그 셋은 권총까지 챙기고 이 한 마을에 들어섭니다. 그들은 그 마을에서 한 백색 승합차를 눈독들입니다. 아이고, 역시 그 이끄는 리더가 중요하죠. 셔올린은 V630량 그런 고급 SUV를 척 잡지만 백색 승합차가 뭡니까? 백색 승합차가요? 뭐 어찌됐든 그들 눈에는 이뻐 보이겠죠. 이어 새벽 4시쯤 되자 그 셋은 어슬렁어슬렁 나타나서 그 차량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는 텅댄통이 백색 승합차를 운전하고 양민차이가 그 곁에 앉아서 출발합니다. 이어 남은 조수광이 혼자서 원래 그 타고 왔던 그들이 지프차를 운전하고 뒤따라 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쭉 달리고 달리다가 문득 앞에 백색 승합차가 멈춥니다. 그러더니 양민차이와 텅댄통이 부랴부랴 내리더니 차량 번호판을 떼어버리는 거죠. 뭐 나름 경각성을 높여서 혹시라도 누가 그 번호판을 보고는 알아볼까봐 그냥 그런 거죠. 조수광아, 우리가 먼저 출발할게. 니네 한 뭐 30분 뒤에 출발해라. 왜냐면 우리 두 차가 너무 딱 붙어다녀도 그게 보기 알 좋으니 말이다. 네, 그리고 텅댄통과 양민차이는 그 차량 번호가 없는 백색 승합차로 이동합니다. 이 조수광은 지프차 안에서 그냥 한참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는 어, 오케이. 뭐 시간도 비슷하니 출발해야지 하는데 말입니다. 글쎄 조수광이 자동차 키를 아무리 쥐어 돌려도 시동이 걸리지 않았답니다. 헐, 이거 뭐지? 차가 갑자기 뭐 문제가 생겼나? 조수광은 차에서 내려서 앞에 차 뚜껑을 열어보죠. 네, 이건 우리 남자들 꼭 이러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꼭 차 앞에 뚜껑을 열어서 뭐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뚜껑을 열어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드디어 새벽 5시가 거의 되고 이 날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 그 이 부근으로 한 차량이 스쳐 지납니다. 그것도 그렇게 우연하게도 경찰 차량이 말입니다. 그 경찰 차량은 딱 봐도 조수광이 차량이 고장나서 뭐 가서 도와주고 싶었겠죠. 그 수고 많습니다. 뭐 어떻게 차량이 고장났나 봐요. 도와드릴까요? 네, 여러분 조수광 아시죠? 제일 겁쟁이 놈이었는데요. 또 혼자서 경찰들이랑 만나게 되니 겁나 쫄았겠죠. 어라? 잠깐만, 이거 군용 자동차 번호판인데? 당신 군인이야? 어느 소속인데? 그 군인증 한번 봅시다. 네, 네, 뭔증? 당황해난 조수광은 얼떨결에 자신이 신분증을 내놓게 됩니다. 뭐야? 군인이 왜 신분증이 있어? 어? 너 대체 뭐야? 네, 이건 또 무슨 소리였냐면요. 그 시절에는 이랬답니다. 만약 군에 입대하게 되면 신분증을 다 바치고는 군인증을 대신으로 썼답니다. 하지만 군대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조수광이 그런 거 알 리가 없었겠죠. 어, 너 이놈 뭐가 있어도 단다 있구나, 어? 야, 경찰서로 한번 가자. 조수광은 그렇게 경찰한테 딱 걸려든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운도 지질이 없고 그냥 담략도 콩알만했던 조수광은 어떻게 됐을까요? 4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다가 알림 설정까지 찍어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지!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렬TV 최종일입니다. 네, 저번 회에서 담략이 콩알만했던 조수광이 혼자서 경찰한테 그냥 딱 걸려들었죠. 그러면 그 앞에서 가고 있었던 양민차이와 텅뎅둥은 어땠을까요? 네, 그 둘은 뒤를 앞만 뒤돌아 봐도 조수광이 차량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야, 이게 뭐야? 설마 차량에 뭐 문제가 생겼나? 네, 여 그 둘은 유턴하여 조수광 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저게 뭐야? 네, 글쎄. 4명의 경찰이 그냥 조수광의 차량을 애워싸고 있었답니다. 어? 어쩌죠? 텅뎅둥은 조수광이 뭐 사촌 큰 형님이었지만 경찰들한테 쫄아서 쓸듯 못 나섭니다. 내가 가서 너의 사촌 형을 구할게. 너는 빨리 운전해서 그 큰 형님한테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빨리! 네, 이 양민차는 권총을 철칼하고 탄약을 재우며 그 경찰들을 향해 당당하게 그냥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역시 실제 전장에 나가본 사람은 뭔가 달랐죠. 네, 사실 그때 경찰들도 양민차를 봤었답니다. 하지만 아직 어두컷 거만히 그의 오른손에 쥐어있었던 권총을 못 발견한 거죠. 어이, 니네 누구야? 양민차가 먼저 당당하게 묻습니다. 이 경찰들은 우리? 우리 현지 경찰들이다. 근데 니네 누구야? 네, 그러자 양민차는 큰 소리로 니네 현지 경찰이니? 어? 그럼 난 우주경찰이다, 이놈들아! 라고 외칩니다. 저거 뭔 강아지 같은 소리지? 하면서 자세히 보니 헐, 저놈아 저거 권총을 잡고 있네? 그제야 분위기가 파괴된 경찰들은 재빨리 허리춤에서 총을 잡았지만 빵빵빵빵! 하고 그냥 네 방이 날아옵니다. 네, 여 그 중 3명은 즉시 꼬꾸려지고 마지막 한 명은 잽싸게 몸을 피해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는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도망가는 거죠. 이어 양민차는 뒤쫓으며 빵빵! 하고 뭐 쏴보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 경찰은 말 그대로 현지 경찰이었으니 길도 잘 알아서 갑자기 뭐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젠 어쩔 수가 없었죠. 양민차는 다시 돌아와서 그 경찰들이 타고 온 덤프트럭을 시동을 한번 켜봅니다. 부르릉 부르릉! 네, 그 조수광의 차량은 이미 시동이 안 켜지니 이 덤프트럭을 타고 그냥 갈 수밖에 없었죠. 이어 양민차와 조수광은 세구의 그 경찰들이 시체를 트럭 위에다가 겨우겨우 올리실습니다. 네, 그리고는 출발하고 그냥 마땅한 장소를 물색해서 시체를 처리하려는 거죠. 그렇게 한참을 그냥 달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글쎄 뒤에 실었던 세구의 시체 중에서 하나가 벌떡 일어났답니다. 사실 그 경찰은 죽지는 않았었고 총사만 입은 상태였는데요. 그냥 살려고 죽은 척 했던 겁니다. 이젠 슬슬 때가 되었음을 느낀 그 경찰은 강간힘을 다해서 모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달리는 차량에서 뒤도로로 그냥 뛰어내리는 거죠.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이때 갑자기 차량이 발동이 꺼집니다. 그때 트럭들은 그렇게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멈추는 경우가 많았었죠. 야, 야. 이 차도 아이들이었다. 이걸 버리고 우리 아까 그 지프차로 돌아가자. 당대한 둥이 큰형님 모시러 갔으니 아마도 마중하실 수도 있다. 그 둘은 트럭에서 내려서 뒤에 시체들을 그냥 힐끔 쳐다봅니다. 근데, 헐, 글쎄 시체 하나가 없었던 겁니다. 아, 내가 왜 그때 확인사살 안 했지? 순간 빡쳐버린 양민차에는 그 쇠로드인 꼬챙이를 찾아다가 남은 두 구의 시체를 그냥 탕탕 하고 내리깝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트럭 뒤에서 내려서 다시 돌아가는데 말입니다. 헐, 글쎄. 그 차량이 멈춘 곳에서 불과 몇백 미터도 안 되는 곳에 많은 양의 혈액들을 발견합니다. 그 경찰이 바로 그곳에서 뛰어내린 거였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경찰이 뛰어내리고 1분도 안 돼서 그 트럭이 앞에서 멈췄으며 그걸 본 그 경찰은 또 죽을 힘을 다해서 곁에 풀수프로 도망친 거였습니다. 어? 어떻게 쫓을까요? 네, 그 아무것도 모르는 텅텐똥이 또 짓거리는 거였습니다. 야, 쫓기 뭐 쫓아? 여기 사방이 다 풀수피데 어느 방향으로 쫓아? 가자! 이미 늦었다. 네, 이 경찰은요. 정말로 부싱 중도 완싱이라고 불행 중에서 또 갑자기 행운이 들여닥쳐서 그냥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었답니다. 이어 양민차와 텅텐똥은 또 부야부야나 자신이 그 지프차로 달려갑니다. 그러자 그곳은 이미 양태룡이 와 있었죠. 양민차는 또 정과를 자랑하고 싶었겠죠. 보고 삼촌동무! 제가 경찰 두 명이나 해치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 양태룡은 어, 그래. 그랬구나. 하고 그냥 서서히 다가오더니 양민차에 귀샤 되기를 한 대 날립니다. 야, 네 명 중에서 두 명이나 도망쳤는데 뭐? 어떻습니까? 그 둘이 조수광하고 네 얼굴을 봤을 거 아니야. 어? 근데 그걸 그냥 살려서 보내? 니들 아주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아, 그제야 그들은 그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어 그들은요. 그날 그 도둑질한 백색 승합차로 이 고장난 자신이 지프차를 뒤에서 밀어서 겨우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동차 수리소에 가서 뭐 수리를 마치고 재빨리 아지트로 도망갔답니다. 그러면 요번 사건도 그냥 이렇게 끝날까요? 그럴 리가 어림도 없죠. 양탱용은 그날 날이 밝자마자 바로 그냥 지방경찰서로 달려갑니다. 뭐 평상시에도 일땜에 자주 갔던 곳이니 그냥 다들 면목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러자 양탱용은 그 경찰서에서 다음과 같은 소문을 듣습니다. 그 두 도망쳤던 경찰은 이미 둘 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으며 지금 경찰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양민차에는 갑자기 나타났으니 그의 얼굴은 자세히 못 봤었는데요. 조수광의 얼굴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미 그 초상화를 전문 그리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이 묘사한 대로 대략적인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야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양탱용은 자신이 차량으로 또 부랴부랴 아지트에 찾아갑니다. 텅대한 둥과 조수광! 니네 둘! 빨리 짐 싸라! 니네 초상화가 어느 중으로 나올 거고 그때는 니네 도망치고 싶어도 못 도망친다. 최대한 멀리 사라져서 이제 내 눈앞에 띄지도 말라. 알았니? 그리고 잘 기억해둬라. 만약 경찰에 잡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니네 말 한마디에 니네 온 가족이 목숨이 붙어있다는 걸 잊지 말라. 네 그리고는 양민차에는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 경찰들이 그의 얼굴은 뭐 기억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텅대한 둥은 조수광과 함께 도망쳐야만 했죠. 그들은 친척관계였으니 조수광을 또 찾다 찾다 텅대한 둥한테까지 찾아올 게 뻔했으니 말입니다. 그 둘은 당일로 기차를 타고 운남성을 떠나 심천으로 갔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쪽에서 홍콩으로 도망치려고 한 거였죠. 전에 동북이왕이 그랬잖아요. 뭐 홍콩에 갔다가 미국으로 도망치려고요. 비록 동북이왕은 그 전에 산속에서 3만 명이 군대들에 애워싸서 죽었지만 텅대한 둥과 조수광은 그래도 운수가 매우 좋았답니다. 그 둘은 심천에서 전문 홍콩으로 뭐 탈주를 도와주는 브로커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어 돈을 쥐어주니 그 브로커는 그 조수광과 텅대한 둥을 데리고는 중국과 홍콩이 붕괴성 쪽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비록 홍콩은 중국 거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뭐 가고 싶으면 마구 가는 데가 아닙니다. 깡오 퉁싱증이라고 홍콩 마카오 통행증이 있어야 바로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그 둘은 높디 높은 붕괴선을 낑낑거리며 겨우 넘어서는 여 산속을 통해 홍콩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또 그쪽 산속을 헤매고 헤매다가 끝내 도로 하나를 발견합니다. 아이고 야 살았다 야 그래 뭐 여기서 사는 것도 나쁠 건 없지 아시아에서 제일 화려한 도시지 네 그 둘은 그렇게 싱글벙글해 하면서 한참을 걸어가다가 버스에 오릅니다. 왜냐면 다 같은 중국어를 쓰기에 그 글자들도 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읽을 수 있었겠죠. 그렇게 버스에 오르고는 텅대한 둥이 맨 앞으로부터 세 번째 좌석에 앉았고 조수광은 맨 뒷좌석에 앉습니다. 이미 그 브로커로부터 홍콩 달러를 충분히 바꿨으니 버스비도 문제가 아니겠죠. 그렇게 기분 좋게 그냥 흔들흔들거리며 버스는 달렸고 그 둘은 눈을 좀 붙입니다. 너무나도 피곤했던 그 둘은 그냥 버스 안에서 코를 두루랑 두루랑 구르며 자고 있었죠. 이 시간은 얼마나 흘렀을까요? 버스는 그렇게 한참을 달리더니 또 갑자기 끼익 하고 멈춰 섭니다. 어이 어이 아저씨 일어나봐 신분증 좀 보자 에? 그 툭툭 치는 소리에 깨어난 텅대한 똥은 눈을 비비고 바라봅니다. 이게 뭐야? 네 그의 곁에는 홍콩 경찰이 그냥 눈을 부릅뜨며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네 사실 이 길은 중국에서 온 불법 체조자들이 항상 다니는 길이기에 그 경찰들이 자주 검사를 했답니다. 텅대한 똥은 멍해놨죠. 이어 대뜸 정신을 차리고는 신분증이 그 버스 위에 가방에 있다 하고는 그 일어나서 가방을 잡습니다. 그러자 이때 텅대한 똥은 가방으로 경찰관을 확 내리까며 도망치려 합니다. 근데 헐 그 버스 밖에는 경찰들이 두 명이 더 있었죠. 야야 이 가방 안에 수류탄이 있다. 어때? 제가 안 있으면 여기다 한번 쏴봐라. 뭐? 수류탄? 네 그 수류탄이라는 소리를 듣자 버스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와아 하고 그냥 버스 뒤에 문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어 조수광도 그 틈을 타서 슬그머니 도망을 치는 거죠. 이어 텅대한 똥은 조수광이 나가는 걸 보고는 금방 투항합니다. 네 그 모든 건 조수광이 도망치게 뭐 하려는 수법이었죠. 텅대한 똥은 그냥 미수였으니 뭐 중국으로 그냥 다시 보내집니다. 이제 조수광 혼자만 남았죠. 만약에 뭐 양탱윤이나 셔올린이었다면 어떻게든지 뭐 살아남겠는데 조수광은 아니었답니다. 호주머니에 돈도 없고 배짱도 없으니 뭐 앞이 캄캄했겠죠. 이야 이거 아까 텅대한 똥이 나를 보내느라고 생쇼라 한 것 같은데 먼저 가서 가를 좀 꺼내주자. 조수광은 저절로 심천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이어 심천에 도착한 조수광은 사촌동생 텅대한 똥을 찾아서 그냥 감옥이랑 감옥들은 그냥 살살치 뒤지며 다닙니다. 보통 홍콩으로 밀입구 가다가 잡히게 되면 그냥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중국에서 감옥살이를 받는답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고생 끝에 끝내 텅대한 똥을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이어 그 둘은 만나자마자 그냥 부둥켜안고 엉엉 울었답니다. 텅대한 똥 꼬리말이 아니었죠. 전에 키 180에 우람찜 몸매였던 텅대한 똥이 그냥 홀쭉해져서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때까지 운남성에서 체포령 사진이 여기 심천까지 오기 전이었으니 별 큰 문제는 없었던 거죠. 그냥 사촌형 조수광이 보증인이 되고 텅대한 똥은 바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뭉치게 된 그 둘은 또 다시 홍콩으로 망명 가려고 합니다. 그 심천 쪽에서도 언젠가는 위험할 수 있으니 말이죠. 야 저번에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쪽에서 버스 타니까 그런 게 아니야. 이제 경험도 있고 하니까 요번엔 잘될게다 하며 그냥 두 번째 홍콩 밀입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글쎄 두 번째 잡전은 첫 번째보다도 더 못했답니다. 그 둘은 홍콩 경내에 들어가고 버스를 안 타고 산길을 힘들게 힘들게 다녔는데 그것도 신고를 받아 잡혔답니다. 그것도 텅대한 똥과 조수광 둘 다 말이죠. 정말 운도 지질이 없는 놈들이었습니다. 요번에는요 그 두 사촌 형제가 웅웅쭈물하면서 심천의 감옥으로 이송받습니다. 어? 니 며칠 전에 그 보증인을 쏘고 동생을 데리고 갔던 놈 마야? 야 요번엔 아예 둘 다 잡혔니? 니네 참 재밌는 애들이다야. 인제라 인제 그 둘은 감옥 안에서 벼락의 고생을 다 하고는 또 몇 개월이 지나서야 풀려나게 됩니다. 여 푸시시 해서 추록하게 된 그 둘은 그제야 제정신을 차립니다. 야 야 홍콩으로는 이젠 더 이상 가지 말자야. 요번에 또 걸리면 나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야. 우리는 뭐 그냥 국내에서 숨어 지내라는 명인 것 같다. 텅대한 똥은 이젠 두 번이나 잡혀서 고생을 해봤으니 때려 죽어도 안 가겠다고 합니다. 여 텅대한 똥은 광저우로 가고 싶어하고 조수광은 심천에 남아있고 싶어하니 그 둘은 그렇게 흩어져서 각자 자신이 길을 가게 됩니다. 여 텅대한 똥은 혼자서 덜렁덜렁 거리며 그 광저우에 도착합니다. 이 텅대한 똥은요 비록 몸에는 일전 한 푼도 없었지만 양태용, 셔오린 그 악마들을 떨궈버렸다는 것만 해도 그냥 어딥니까? 그는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살려고 한 양꼬치집에 취직하여 열심히 뭐 불도 나르고 양꼬치도 구웠답니다. 이제껏 뭐 잡힐까봐 조마조마하게 살았던 그가 이렇게 뭐 마음 편히 살게 되니 이젠 아예 생기가 활활차 넘치죠. 하지만 이때 그를 아주 유심히 관찰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양꼬치집이 사장이었고 그런 가게를 열몇개나 갖고 있는 사업가였죠. 그 키 180이 넘고 이 불끈불끈 튀어오르는 힘줄에 그녀는 그냥 확 땡깁니다. 이 여사장은 나이도 좀 있고 솔로였으니 그런 텅대한 똥을 보고는 그냥 맨날 침을 깰깰 흘리는 거였습니다. 이어 텅대한 똥을 따로 불러서 자신이 차를 운전해주는 운전기사로 하면 뭐 어떻겠냐 하고 묻습니다. 원래 셔올린이 개인 운전기사로 일했으니 그한테는 딱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 여사장은 밤에 나갈 곳이 있다 하고는 텅대한 똥을 불렀었답니다. 이 텅대한 똥은 아무 뭐 뭣도 모르고 일찍이 찾아가서 대기를 하는 거죠. 네 이어서 그 차에 오른 여사장은 돈 봉투를 텅대한 똥 앞에 척 내놓습니다. 에? 이거 뭔 돈이죠? 텅대한 똥이 지금 멍해서 돈을 채워보고 있었는데 글쎄 여사장은 슬슬 텅대한 똥이 바지 단추를 푸는 거죠. 네 그리고는 차량 안에서 철석철석이 시작됐고 텅대한 똥은 그 여사장이 오리로 되어버립니다. 1997년에 오리를 했으니 이게 뭐 원조오리가 아닐까요? 이어 이틀 날부터 텅대한 똥은 구매도 상상 못했던 그런 자치스러운 나날들을 보냅니다. 맨날 여사장을 따라다니며 고급 셔츠에 고급 양복 뭐 명품 시계까지 선물 받고는 또 밤에는 더더욱 열심히 뭐 여러가지 자세로 힘을 쓰는 거죠. 그렇게 또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10만 위인이라는 거금도 받게 되었고 그의 생활은 그냥 달달하고도 달달했겠죠. 자 이거 이제 사고친 지 받는 이란 시간이 지났어도 조용한 거 보니 이러면 이 사건이 미제사건으로 덮어진 거네. 맨날 똥만 열심히 치면 이 돈도 이리 많이 버는데 이런 꼬끼리 어디 있겠니? 네 그리고 그때의 텅대한 똥은 양태용 조직이 그들 가족을 뭐 해칠 이유가 없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 양태용이 그 둘을 쫓아버린 거였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지가 쫓아놓고 또 지가 그 가족들을 죽이지는 않겠죠. 그냥 뭐 맨날 여사장을 떡이나 쳐주고 뭐 차량을 운전이나 해주면 되니까 텅대한 똥한테는 지금이 생활이 천국이었죠.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그의 잠시나마 달달했던 토끼는 그의 자그마한 실수 하나 때문에 날아갑니다. 이 자그마한 실수는요 아마도 텅대한 똥이 평생 동안 매일같이 땅을 치면서 후회할 사실입니다. 글쎄 그는 그날에 귀신한테 홀린 듯이 그의 친누나한테 전화했다고 합니다. 웨이? 아 누나요? 그 어떻게 잘 지내요? 하아 내가 잘 지내지? 내가 지금 광주에 있는데 여기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잘 나가오! 뭐 시간 되면 한번 놀라오! 내 전화번호 알려줄게! 네 이거였습니다. 예리한 분들은 이미 눈치챌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선을 그 양태용과 샤올린 쪽으로 돌릴 텐데요. 그 둘은 저번에 경찰들을 두 명을 쏴죽이고 두 명이 도망친 사건에 대해 그냥 엄청 쫄았었죠. 그냥 납작 엎드려서 그냥 조용하게 있었답니다. 하지만 뭐 반년이 지나도 조용한 겁니다. 어? 경찰들이 수사하는 꼴을 보아하니 요번 사건도 미질사건으로 남는 거죠. 야 요거 봐라! 경찰 두 명을 죽이고 다른 두 명이 그 범인 얼굴을 잘 봤는데도 못 잡는다 이거니? 그래 무사 우리 뭐 무서울 게 있게! 야들아! 애들 당장 모여라! 100만원을 만들어야지! 샤올린은 사실 텅댄똥을 잃은 걸 매우 아까워했답니다. 말도 엄청 잘 듣고 머리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텅댄똥을 다시 찾아와야겠죠. 그럼 어떻게 찾냐? 네 그들한테는요. 그 조직에 들어올 때 가족들 주소와 전화번호 신분증 번호까지 다 적은 그 생사부가 있잖아요. 그냥 텅댄똥이 가족들한테 전화로 한 바퀴 쫙 돌리는 겁니다. 그 중에 또 그의 친누나한테도 하게 된 거였죠. 웨이? 어 텅댄똥 누나요? 아 내 그 걔 제일 친한 친구인데 전에 걔가 곤명을 떠나면서 자신을 찾겠으면 누나한테 전화를 해라고 했어. 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어 우리 텅댄똥 친구였구만 걔 지금 꽝조에 있어 그쪽에서 아주 그냥 잘 나간다고 연락처도 알려줄대 하고는 그냥 텅댄똥이 전화번호를 달랑 알려주고 만 거였습니다. 자 사람 운명이란 건 말입니다. 이렇게 1분도 안 되는 시간이 통화 한 통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는 거랍니다. 여 셔올린은 바로 텅댄똥한테 전화하는 거죠. 그리고 텅댄똥은 또 그건 악마의 부름인지도 모르고는 덜컹 받아버립니다. 웨이? 텅댄똥이니? 내 셔올린이다. 어떻게 뭐 광주에서 여자등 쳐먹고 잘 나간다며? 근데 이거 어쩌니? 연락이 안 됐더라면 몰라도 연락이 된 이상은 너희 가족들 목줄은 네가 책임져야지. 지금 즉시 곤명시로 오라 들었니? 내 텅댄똥은 머리가 띵 해지면서 그냥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그리고는 땅을 막 치면서 그냥 후회하는 거죠. 아니 내가 왜? 내가 왜 누나한테 전화번호를 남겼을까라고요? 네 하지만 모든 건 이제 늦었습니다. 이 텅댄똥은 또 혹시나 해서 여사장과 함께 곤명으로 가자고 했지만 단번에 그냥 노! 빠이빠이! 라고 그냥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텅댄똥은 그렇게 한숨을 풀풀 내쉬면서 혼자서 쓸쓸히 곤명으로 가는 기차에 오르게 됩니다. 이놈은요. 아마도 그 기차 안에서 자다가도 그냥 그 생각만 하면 벌떡벌떡 일어났겠죠. 그러면 그렇게 악마무리에 다시 복귀한 텅댄똥이 앞날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나머지 별 볼일 없던 조수광은 어떻게 될까요? 5회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철썩철썩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자 이제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들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텅댄똥은 그렇게 자신이 전화 한 통 때문에 달달한 꽃길을 버리고 다시 양태용 조직에 돌아갑니다. 그 누구든가 너 사촌형 아맞다 조수광이 뭐 별로 쓸모는 없지만 없는 것보다 낫겠지 걔도 빨리 조직에 복귀하라고 해라 네 사실 조수광도 텅댄똥처럼 뭐 잘 나가지 못했지만 그나마 심천에서 안정적인 생활은 유지했답니다. 하지만 또 텅댄똥이 전화를 받자 그냥 하늘이 무너질 것만도 같았겠죠. 이렇게 연락이 된 이상 안 가면 또 가족들이 봉변을 당하게 되니까 뭐 어떡합니까? 이 일을 안 물더라도 돌아가야겠죠. 그렇게 양태용 조직 7명은 또 다시 뭉치게 되었답니다. 자자 이렇게 다시 모여서 반갑다. 인생은 뭐다? 인생은 한방이다. 100만 위인을 챙겼을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시작인 거다. 알았니? 셔오린과 내가 저번에 많이 의논해봤는데 말이다. 니네 그 심리 소질이 아직도 많이 약하다. 자 오늘부터 7명 모두 오리지널 복장을 입을 거다. 그리고 오늘부터 니네는 진짜 경찰이다. 라고 생각하고 도로 옆에서 차량들을 막아서 검사해라. 그리고 잘 기억해두래. 그 누구도 감히 너희들을 의심 못할 테니 그냥 그 당당한 기세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다. 네 양태용도 웬만한 경찰은 아니었는데요. 어떻게 그 6번이나 되는 진짜 형지 경찰들 장비를 구해왔는지 말입니다. 이어 그들은 매일 2시간씩 경찰들 자세와 그 경계를 연습했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진짜 경찰들한테 거수 경계를 해도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요번에는 더더욱 확실하게 더더욱 만반이 준비를 다하는 거죠. 그렇게 도로에서 오가는 차량들을 세우고는 뭐 벌금도 받아내고 뭐 담략도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네 하지만 또 여기 웃기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자 우리 양민차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놈이 까만잡잡하고 키도 작고 생긴 것도 좀 그렇죠. 앞만 봐도 얘는 경찰은 아니어서 얘는 그냥 경찰복을 안 주고 그냥 일반 경비원 복장을 하고 다녔답니다. 네 그렇게 한참을 연습하자 이제 그들은 진짜 뭐 경찰을 하고 그 자세와 말투는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경찰 번호판을 한 지프 차량을 끌고는 이 작업할 곳을 찾아다녔는데요. 그 중 한 큰 호숫간을 지날 때였습니다. 자 여기 여기야 차 안에서 떡치기 딱 좋은 곳이네. 네 그 뭐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전에 맨날 의사장을 데리고 뭐 이런 곳을 찾아서 차 안에서 불태웠던 양캔뚱은 그냥 딱 봐도 압니다. 야야 잠깐만 멈춰봐라 아까 저 수림 속에 뭔 차량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네 이어 그들은 차량을 다시 유턴하여 그곳으로 가봅니다. 그 덩덴 동이 예측한 곳에는 진짜로 한 차량이 있었답니다. 오호라 요것들 봐라 많이 해봤던 놈들이네. 덩덴 동과 양민차는 어슬렁 어슬렁 거리며 그 차량으로 다가갑니다. 네 이어서 점점 더 가까이에 가자 그 차량이 탈석탈석하고 진동이 있는 걸 보이는 겁니다. 이어 그들은 차량 문을 쾅쾅 칩니다. 어이 옷 입기 전에 문부터 열어봐라. 에? 그 안에서 한참 뜨겁게 그냥 쑤셔대고 있던 남자는 깜짝 놀라서 차문 밖을 바라봅니다. 근데 헬윙 경찰들이 이 안으로 들여다보며 권총을 턱 대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어 버럭 겁을 먹은 그는 그냥 차문을 열어버리는 거죠. 자 니네 성매매지 어? 우리랑 경찰서에 한번 가봐야겠다. 근데 얼씨구 이거 원조교제 아니야? 야 쟤 15살이 아이됐지 야 인마 이거 짐승이네 이거 어? 너 잘하면 요번에 총알도 맞을 수 있겠다. 네 그러자 그 남자는 훑떡 벗은 채로 어딘가 덜렁거리며 꿇어 앉습니다. 아이고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원하다면 뭐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그제야 말이 통하자 텅댄 똥은 만위인이다 어찌게 만위인 주고 끝내게 아니면 우리랑 같이 경찰서에 갈래? 에? 만위인? 그 순간 남자는 그냥 눈에서 빛이 반짝거렸답니다. 만위인 오케이 만위인 오케이입니다. 아이고 적게 불렀네. 네 뭐 그래도 만위인이 어딥니까? 그 시절에는 보통 직장인이 2년 연봉이었으니 그냥 엄청났죠. 그렇게 만위인을 받고는 아지트에 가서 보고합니다. 자 기가 막히는구나야 그래 텅댄 똥아 텅댄 똥 니는 여사장 똥구멍 핥는 것보다 이쪽이 더 잘 어울린다고 했지. 나중에 백만위인은 만들고 그때는 파디파디란 것들을 뭐 얼마를 따먹어도 되니 얼마나 좋냐. 네 그러자 텅댄 똥은 어깨가 으쓱해하며 있습니다. 자 요것도 좋은 방법이구나야. 이제부터는 니들이 두 명씩 한조로 짜서 그런 것들만 그냥 잡으러 다녀라. 알았니? 만약에 반항하거나 돈을 안 내놓고 뭐 경찰서에 가겠다면 곧장 이 아지트로 데리고 오라. 여기서 처리하고 차량을 팔아버리면 끝나니까. 그리고 만위인이 너무 적다. 한 3만위인씩은 받아야 되겠다. 네 그렇게 그들은 또 한동안은 또 맨날 이런 짓을 하며 다녔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1998년 4월 20일 그들은 또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이번 사고로 인하여 한 사람은요 그냥 막장 판타스틱 억울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날 밤 8시쯤이었습니다. 양태용은 양민차이와 텅댄 똥을 데리고는 또 경찰 복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또 흔들흔들 거리면서 그냥 싸돌아 다니는 거죠. 그러자 이때 아니나 다를까 또한 뭐 파란색 승합차가 있었는데요. 마침 그 차는 또 덜렁덜렁 거리며 진동하고 있었답니다. 야 쉿 그들은 살금살금 다가가서 유리창으로 차 안을 들여놔 봅니다. 역시 그 차 안에서는 두 남녀가 그냥 벌거벗고는 한참 그냥 열심히 떡을 치고 있었죠. 그들은 한참을 재밌게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 중 여자가 그들을 발견하고 깨악 하고 소리 지릅니다. 야 니네야 뭘 어디서 말 본 건 있다야 됐고 뭐 어떻게 경찰서에 갈래 아니면 뭐 돈을 내고 좋게 좋게 끝내게 헐 요것들 봐라 그 중 여자는 부다자를 껴입으며 야 니네 어느 경찰서인데 어 국장이 니기야 니네 내 누긴지 아니 에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어 어 니 누긴데 네 이어서 또 여자는 셔츠를 껴입으며 나 맨날 니네 그 곤명식 공항구 국장이랑 차를 마시는 사이다 너 경찰증 한번 보자 네 순간 쫄개된 양태용은 자신이 경찰증을 보여줬답니다 네 그 양태용은 진짜 경찰이었으니 경찰증이 있었죠 어라 철도 경찰? 철도 경찰 따위가 우리가 지금 볼일을 보는데 쳐들어와? 야 니 나그네 누긴지 아니 이 곤명식 공항구 부국장 왕주인 보다 얘 신분 하나만으로도 니네들 옥 벗기는 건 그냥 문제도 아니다 네 그 말을 들은 양태용은 순간 그냥 머리가 띵 해집니다 아야 잘못 건드렸구나 하지만 또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총을 지금 잡은 건 지드리고 없애버리면 끝이잖아요 양태용은 권총으로 부국장 왕주인 보의 머리를 겨누고는 몸을 훑어봅니다 여할 권총 환자를 찾아내는 거죠 와 위험했네 위험했어 하지만 이때 곁에 앉아있던 여자는 핸드폰을 꺼내고는 어디다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여 짝 짝 하고 양태용은 그 여자를 향해 귀샤대기를 날립니다 야 니 조용해라 뭘 잘한게 있다고 네 그러자 공항구 부국장을 니들 뭐하는거야 어? 니들 진짜 경찰이 아니지? 라고 외칩니다 아이고 그걸 이제야 알았니? 이어서 방 하고 그냥 심장 쪽을 향해 한방 날립니다 아 이것들이 이게 뭐 좋게 좋게 말하니까 아예 우리를 똥 물어보는구나 야 니 왕샤샹이지? 어? 니네 누군지 알고 이러는거야? 어? 뭐하는거야? 네 그러자 양태용은 지금 한참 옷을 벗기며 하 니를 모르면 공항명시 경찰이 아니지? 너 이쪽 넘버원이 첩이잖아 근데 넘버4와도 이런 관계였니? 너 이제 보니 경찰 고층 간부들과는 뭐냐 다 그냥 성관계를 가지는 공용 화장실이었네 경찰계의 유명한 퀸카 아 나도 전해부터 언젠가는 따먹고 싶었는데 오늘 집알로 찾아온 거네? 양태용은 그 여자를 가로타고 아까 금방 입었던 셔츠와 브라자를 그냥 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입을 쥐어맞고 철석 철석 철석을 시작하는 거죠 아하 니네 이마쇠 차량 안에서 철석을 하는 거구나 그래 다음에는 녹약에 이어서 양민차이와 텅디한 둥까지 그냥 바꿔가면서 연달아 그 파닥파닥 되는 왕쇼샹을 그냥 쑤셔댑니다 이 양태용은 또 그 부국장 왕쥼보의 권총으로 그 여자의 머리를 대고 쾅 하고 쏩니다 그리고 또 양민차이는요 이 허리춤에서 망치를 꺼내서 왕쥼보의 머리를 힘껏 팡팡 하고 쳐봅니다 네 또 저번에처럼 확인 자살을 안한 걸 후회할까봐 서였죠 이어 양태용은 그 승합차를 운전하여 한적한 곳에 갑니다 그리고는 자네 자신들이 지문을 모두 지우고 네 또 차량 아닌 물건들을 챙길 걸 챙기고는 떠납니다 네 사실 요번 건에서 얘네가 챙긴 거라곤 권총 한 자루와 핸드폰 두 개 그리고 카메라 한 대밖에 없었지만 그걸 위해서 그 시작 사람을 두 명이나 죽인 거였습니다 겁이 없어도 웬만큼 없는 놈들이 아니었죠 뭐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겠나요 공안국 부국장은 또 뭐 웬만한 사람이겠나요 그런 사람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나요 그럼 요번 사건도 이렇게 그냥 다른 사건들처럼 묻힐까요 천만에 어림도 없습니다 바로 이틀 뒤에 시체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어 경찰 계통은 그냥 발칵 뒤집히게 되는 겁니다 뭐야 대체 누가 감히 누가 감히 경찰서 부국장을 죽인단 말이야 네 그리고 더욱 빡친 곤명시 경찰서의 넘버원 책상을 딱 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잡아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자신이 이쁘디 이쁜 노리개를 잃었으니 그냥 눈이 뒤집힌 거였죠 여 왕주인 보와 왕샤오샹과 뭐 연수진 사람들을 조사하던 중에 경찰 측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만 보자 이 두 명이 죽은 건 둘 다 왕주인 보와의 권총으로 쏜 거네 에?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왕주인 보와의 권총을 내놓았지? 이거는 그 둘과 아주 잘하는 사람이 그냥 범행한 게 분명하다 왜냐 범행 당시에 그 둘은 차량 안에서 뭐 바람을 피웠겠는데 그러면 차문을 안에서 잠갔을 게 아닙니까 그리고 왕주인 보와한테 권총도 있었는데 강제로 문을 열 수는 없었겠죠 그러면 그들이 생각한 유일한 경문은 이로 했습니다 그 두 명가 매우 익숙한 그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왕주인 보오는 그를 보고 그냥 차문을 열어줬다 그리고 그 의문이 남자가 왕주인 보오의 권총을 잡을 수 있었던 거는 걔도 역시 권총이 있는 경찰이고 자신이 권총으로 위협해서 부국장의 권총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안국 부국장의 왕주인 보와 왕쇼샹과 뭐 면목을 다 알면서도 죽여야만 하는 그 원수는 누구였을까요 네 그건 바로 딱 하나 왕쇼샹이 남편 두 배우 였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 누가 양태용 조직이 돈 몇 푼 뜯어먹겠다고 경찰 복장을 하고 쳐들어왔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두 배우도 경찰이었는데 뭐 마약 범죄를 다스리는 그런 엄중한 형사였답니다 만약 얘가 그 둘이 바람피는 현장에 덮쳤다 그러면 안에서는 그 둘이 순순히 문을 열어주겠죠 네 그리고 두 배우도 경찰이니 자신이 권총으로 부국장을 위협해서 총을 빼앗는다 그리고는 욱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그 부국장이 권총으로 두 명을 쏴죽이고 도망쳤다 네 어떻습니까 이 그림이 확실하게 그려지죠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더더욱 기막힌 사실이 하나 있었답니다 사실 경찰서 부국장인 왕쥼보와 두 배우는 그 대학교에서부터 한반에 다녔던 동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왕쥼보는 두 배우가 생각하는 제일 신이 많은 친구였다고 합니다 항상 무슨 고민이 있으면 서로 털어줬는 그런 사이였대요 그리고 왕쇼샹은 그들보다 하나된 아래인 후배였는데요 학교 다닐 때부터 유명한 퀸카였고 그 졸업한 뒤에 권명시 경찰서에서도 미인 경찰로 그냥 아주 유명했답니다 왜 그런 모든 방면에서 출중한 왕쇼샹이 자기와 같은 뭐 평범한 남자와 결혼했나 그게 두 배우한테는 제일 큰 고민이었답니다 사실 두 배우는 그 왕쇼샹이 경찰서 넘버원이라 맨날 뭐 바람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뭐 어쩔 수 없어 그냥 참고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맨날 그 고민거리를 친구인 왕쇼버한테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기가 막히는 건 말입니다 왕쇼버는 그런 친구의 고충을 들어주면서 또 위로해주고는 또 뒤에서 그 친구 와이프랑 물고 빨았던 거죠 근데 왕쇼샹 이 여자도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쭉 두 배우와 연애를 하면서 이 뒤에서는 또 왕쇼버와 바람을 피웠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좋으면 둘이 결혼하지 왜 두 배우랑 결혼하고 또 뒤에서 호박씨를 깠을까요 여기까지만 봐도 KBS 막장 드라마 같아 보이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두 배우는 대뜸 용의 선상에 오르고 경찰복을 벗고는 체포당합니다 그 위쪽 경찰 고층 간부들이 결제히 압박하자 두 배우에 대한 수사는 더더욱 급급히 진행됩니다 어라? 너 사건 발생 시간에 집에서 혼자서 공부를 했다고? 그럼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겠다? 오케이 바로 이놈이구나 야야 죄를 승인할 때까지 좋쳐라 네 사실 두 배우는 경찰 대대에서 그 활력이 매우 우수해서 승급시험을 앞두고 있었답니다 그 승급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얘도 과장에서 부국장으로 승급할 수가 있었답니다 이어 그날도 열심히 공부를 했던 거죠 근데 그날 밤 와이프가 집에 안 들어왔답니다 이어 전화도 안 받고 경찰서에 물어봐도 다들 모른다고 했답니다 여간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어 넘버원 한테도 전화해도 넘버원도 뭐 무시하더랍니다 근데 헬 경찰들이 그냥 갑자기 쳐들어오더니 자신한테 추갑을 그냥 철컥 채우는 거였죠 그리고는 위쪽에서 시키는 대로 글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문에 들어갑니다 그가 고문실에 끌려 들어가니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부하들이었답니다 사실 두 배우가 원래 이런 고문을 맡고 있었던 그쪽의 과장이었으니 그 고문관들은 자신과 함께 그냥 머리를 맞대고 일하던 부하들이었답니다 그러니 뭐 마음이 너였겠죠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두 배우야 너 권총 어디다 숨겼니 권총을 제출하면 사형에서 집행유예 인연으로 바꿔줄게 뭐 내가 한 짓도 아닌데 권총이 어딘지 내가 어떻게 하니 네 그러자 신문관은 얼굴색이 싸늘해집니다 너 지금 예전에 우리 상관이라고 우리가 널 봐줄 것만 같니 천만에다 야 지금 저 제일 위쪽에 어르신이 대도했거든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 못하면 우리도 다 모가지다 빨리 빨리 말해라 니가 왕주인보와 왕쇼샹이 바람피는 거 보니까 그냥 욱해서 죽인 거 맞지 네 그러자 두 배우는 아 아이다 내가 알았더라면 진짜 내가 죽일 수도 있겠는데 제일 중요하게는 나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이때까지 있었다는 거다 네 그러자 신문관은 그 도구들을 챙기며 말합니다 과장님 좀 좋게 좋게 얘기할 때 정신을 차리세요 여기는 옳고 그름을 시비하는 데 아니다 그 없는 죄도 시인해야 되는 그런 곳이다 왜 니가 맨날 하던 이들은 니가 까먹니 어 그래도 말아야게 오케이 니 아이되겠다 니 전에 맨날 다른 범죄자들한테 했던 고문을 오늘 니 한번 당해봐라 네 이어서 그 고문이 시작됐는데요 뭐 얼굴을 위로하고 수건을 덮어놓고 물을 붓고 뭐 고추물을 붓고는 또 두 배우위 두 팔을 벌려서 매달아 놓습니다 네 이 자세는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자세인데요 이 팔을 모아서 매달아 놓으면 고통이 덜한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두 팔을 벌리고 이 발이 땅에서 떨어지게 매달아 놓으면요 우리가 그냥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고통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쓰는 이런 고문은 아무런 흔적도 안 남고요 사실 전에 두 배우가 다른 죄수들한테 이런 고문을 시킬 때는 그 고통을 상상도 못했겠죠 오케이 내가 죽인 거 맞다 그러니 빨리 나를 내려주고 시원시원하게 총알을 하나 쏴달라 야 이거야 힘들어서 못사겠다 네 그러자 그 고문과는 또 쓴 웃음을 짓습니다 알지 알지 네가 했다면 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진술서를 만들어야 되제야 아니 네가 맨날 해왔던 일이잖아 잘 알면서 왜 이러시나 자 이제부터 그 범죄 경과를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한번 잘 만들어보자 네 이어서 두 배우는 그 자기가 한 짓도 아닌 걸 그냥 상상해서 진술하게 됩니다 야야 지금 장난하나 그거 시간이 안 맞잖아 이렇게 이렇게 한 거 맞지 네 그러자 두 배우는 이제 제정신이 아니어서 아 네네 제가 기억을 잘못했네요 바로 그렇게 한 거 맞습니다요 네 이렇게 고문관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있지도 않은 진술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 그럼 마지막에 권총은 권총은 어디다 둔 거야 권총? 네 그 양태용한테 있는 권총을 두 배우가 알 리가 없겠죠 그러자 또 피 터지게 쳐 맞습니다 권총 권총 어떡할래 권총 네 그러자 두 배우는 또 너무 힘들어서 제가 권총을 모두 분리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품들을 강에다도 한쪽아 버리고 쓰레기장에다도 한쪽아 버렸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네 그러자 또 수백명의 경찰들이 동원되어 강이며 그 쓰레기장들을 그냥 샅샅이 뒤집지만 그게 그곳에서 나올 리가 없겠죠 그렇게 죄를 시인했다는 소식을 듣자 양태용은 그냥 웃음집이 흔들흔들 해합니다 하 뭐 두 배우가 한 짓이라고 우리가 싼 똥을 두 배우가 치우게 된다고 아니 그러면 야 우리야 겁나 땡큐지 야들아 저번에 사건은 또 이렇게 재밌게 끝나는구나 이만하면 이게 하늘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게다 이제 우리 좀 더 크게 크게 나가보자 네 이 사건은 그 결정적인 증거 권총이 나오지 않아서 두 배우의 사형은 조금 미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또 그게 힘입은 양태용이 범행을 더더욱 대담하고 더더욱 잔인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어 그들의 수법은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요 6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림 설정 가지요 이어 다음 회에 또 짜이제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들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네 5회에서 양태용 조직이 큰 사고를 쳤었는데 우연하게도 그 죄가 뚜 배우라는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 집니다 그러자 양태용 일당은 더더욱 무서울 게 없었겠죠 이제 뭐 작업하는데 재미를 붙인 양민차이와 텅대한 둥은 맨날 또 나가서 설치다가 또 사고를 칩니다 1998년 6월 9일 그 둘은 직부차를 끌고 또 어슬렁 어슬렁 거리며 먹잇감을 찾아 나섭니다 어라? 야 저거 봐라 저기 양민차이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자 그냥 아찔하게 차려입은 한 아가씨가 엉덩이를 그냥 삐죽삐죽 거리며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그 다 환하게 드러내놓고 약뒤 얇은 천조각으로 그냥 몸을 대충 가리운 걸 봐서는 그냥 딱 봐도 창녀였죠 그들은 지프차를 그 여자 곁에 세우고는 어이 얼메요 라고 묻습니다 한 사람당 50위엔이요 얼씨구? 뭐 두명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건가? 그 둘은 능청스럽게 웃으면서 차에 오르라고 눈짓을 보냅니다 네 그 여자가 올라오자마자 그냥 텅대한 둥은 한 번 그냥 골고루 슬슬 만지더니 허리추면서 수갑을 꺼냅니다 어머어머 또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도구를 쓰면 20위엔 추가인데 네 그 아가씨는 지금 금방 죽겠는데 아직도 돈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란 참 이렇게 불쌍하죠 한 치 앞도 못 바라보고 아직도 돈이 얽매여서 그냥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양민차와 텅대한 둥은 번갈아 뒷받고 치면 그 여자를 그냥 미친듯이 쑤셔댑니다 그리고 볼일을 다 보고는 돈? 옅다! 네 그 벌거벗은 여자의 몸에다가 그냥 300위엔을 뿌려줍니다 와 이리 많이 대박 그 아가씨는 옷도 못 챙겨 입고 그냥 웅크리고 앉아서 돈을 줬습니다 어이 그리고 이건 보너스다 에? 아가씨가 머리를 들어보니 텅대한 둥이 망치를 잡아 들고 그 아가씨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퉁 하고 그냥 내리까니 아가씨는 그냥 비명 한번 못 지르고 멍해집니다 또 이어서는 그 아가씨 머리채를 잡아서 퉁퉁 하고 그냥 내리까는 겁니다 이어 불쌍한 그 한 생명은 또 그렇게 끝을 맺는 거죠 양민차는 지프차를 운전하여 한 강가에 가서 그냥 그곳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가씨 가방을 뒤졌는데 말입니다 헐 그 가방 안에는요 립스틱 하나에 이 머리빗 하나 그리고 손거울 하나에 신분증 하나가 그냥 달랑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돈은 얼마나 있었냐면요 안에는 10전이 있었답니다 네 이 10전이 하나로 얼마냐면요 17원이요 기가 막히죠 한화 17원 때문에 사람 목숨이 날아간 거였습니다 여 그 소식을 듣자 양탱이 용은 빡칩니다 야 니네 일로 와봐라 여 양탱이 용은 양민차와 텅텅뚱한테 주먹을 날립니다 어이 우리가 지금 장난하고 있니 어? 다들 뭐 지금 여자나 따먹으려고 이러고 있니? 니네 다 잘 들어라 다음에 누가 수입에 돈도 안 되는 사고를 치면 내가 그때 그 놈부터 먼저 죽여버려야겠다 다들 잘 알았니? 네 그러자 그 부하들은 다들 그냥 얼었었죠 그 그럼 형님 어떤 방식으로 작업할까요? 여 양태용은 그 통된 둥이 만들어낸 거 있잖아 그 방식은 말이다 지금 이 경찰들이 때려주게도 못 잡는다 근데 그 방식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거기서 거기서 그냥 조금만 업그레이드 하면 그냥 쥐도 새도 모를 수 있거든 네 양태용은 혼자서 상상을 하면서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수법이었을까요? 1999년 3월 6일 밤 9시 였습니다 양태용은 텅댄통과 조수광을 데리곤 그 작업할 목표를 또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한 고급 세단을 눈독 들이는 거죠 이 차량은 니산 꿈주의 왕이라고 불렀는데 니산 차량이 그 당시 최고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급 세단 차량은 또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진동을 하더랍니다 이어 또 문을 탕탕 두드리는 거죠 야야 경찰이다 빨리 그 넣었던 걸 바로 빼고 문이나 열어봐라 에? 그런데 그 안에 있던 남자는 재빨리 앞에 좌석으로 옮기며 차의 시동을 켜려 합니다 얼씨고 도망치려고 양태용은 유리창에 향해 빵 하고 쏩니다 헐 진짜로 쏴? 순간 그 남자는 멍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야 니 차에서 아예 내리면 내 요번에는 너를 명중시킨다 네 사실 보통 경찰이었다면 뭐 성매매를 검거하며 총까지 쏘겠나요 하지만 또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권총을 들이미는데 뭔 답이 있겠습니까 이어 그 남자는 어쩔 수 없어 차에서 내렸고 조수광이 운전하고 양태용과 텅댄 동은 이 뒷좌석에서 그 남녀를 총으로 위협하면서 출발합니다 네 이어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아지트였는데요 그들은 이제 농장으로 된 아지트를 세 개나 더 사들였답니다 이제 나의 본격적으로 그 악마들이 행체를 하려는 거죠 앉아라 그 남자와 그 남자와 여자는 수쇄와 족쇄까지 차고 어두컴컴한 농장 안에 앉혀놓습니다 그리고는 자 니네 이름이 뭐야 나이는 그리고 현재 직업까지 다 한번 제대로 불러봐라 이어 그 양태용이 아무런 의미 없는 형사 노름이 또 시작되는 거죠 그 남자는 떨떨떨떨떨떨면서 물어본 물음에 다 대답하고는 그런데 왜 경찰서에서 신문을 안 하고 이런 데서 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양태용은 하하하 하고 큰소리로 웃습니다 야 니 잘 물어봤다 말 궁금하지 요 가까이 오라 네 요 그 남자가 양태용한테 가까이 귀를 대자 왜냐면 우리는 경찰이 아니거든 라고 대답합니다 에? 너무나도 놀라 다리가 풀린 그 남자는 그냥 털썩 주저앉습니다 네 그러자 양태용은 척 일어서더니 뒤에서 그 텅떈떵이 전해주는 곡괭이를 받고는 그 남자를 째려봅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그 남자가 두 번째 말을 하기도 전에 곡괭이로 쿡 내리찍습니다 그리고는 또 연속 쿡 쿡 하고 그냥 곡괭이지도 해야 되는 거죠 이미 그 남자의 피는 10미터까지 뛰었고 양태용과 그 곁에 앉아있던 여자의 온몸은 그냥 시뻘겋게 물들어 있습니다 사실 그 여자는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그냥 쿡 쿡 하고 그냥 목이 메어서 울부짖지도 못했답니다 야 이 여자를 따먹고 싶은 사람 내 그 온몸이 피투성니의 제정신도 아닌 여자를 누가 하고 싶겠나요 다들 없지 오케이 양태용은 발로 여자를 콱 차서 엎어뜨립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머리통만 그냥 구둣발로 그냥 마구 밟아 놓는 거죠 그리고는 이어 또 그 여자의 목을 꽉 밟아서는 아득바득 거리는 그 여자를 그냥 질시시켜 죽입니다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던 그 여자는 그냥 소리 한 번 못 지르고 바닥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죽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냥 끝날까요 아직입니다 제가 1회에서 이놈들은 그냥 무서운 악마 같은 놈들이라고 했죠 샤올린아 그거 준비한 거 갖고 오라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업그레이드됐다는 그 수법을 다른 조직원들은 몰랐습니다 이어 샤올린은 큰 대야들을 대여섯 개 갖고 왔는데 그리고 그 대야 안에는 톱과 도끼 그리고 돼지 잡는 칼들이 있었답니다 네 이제 어떻게 슬슬 느낌이 옵니까 이놈들 대체 뭘 하려는 건지 양민차야 너 시골에서 돼지를 많이 잡았다며 와서 거들어라 양태용은 지금 톱으로 그 시체들을 뜨리락 뜨리락 하고 썰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민차는 그 장면을 보고는 그냥 털썩 주저앉으며 바지에 지렸다고 합니다 그 돼지 자비와 인간이 시체를 토막내는 건 또 다른 차원이죠 다른 조직원들도 그 장면을 목격하고는 그냥 와들와들 떨면서 정신을 못 차리더랍니다 하지만 양태용과 셔오린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뜨리락 뜨리락 톱질하고는 또 이어서 콱콱 하고 또 도끼질을 했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그냥 뚝딱뚝딱 거리자 두 구이 시체는 대여섯 대아이 고기 덩어리로 분해됩니다 삼촌 이 옷 어떻게 하여? 양태용이 조카 양민차이가 얼버버리면 물어보자 양태용은 수건으로 얼굴에 피를 닦으며 말합니다 그 대가리는 따로 그리고 다른 토막들은 한 대에 넣어서 푹 끓여라 그리고 그 뼈와 고기가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말이다 이어서 그 대가리를 끓였던 가만에선 머리카락을 잘 거둬내고 고기는 농장에 개와 돼지한테 먹여라 알았니? 네 양민차이는 그런 양태용이 삼촌도 아닌 것 같아 보였지만 인간이라는 느낌도 안 들었겠죠 그 그러면 뼈다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양태용은 또 발끈합니다 뭐? 뼈다구? 그런 사소한 것까지 내가 다 일일이 알려줘야 되니 그 뼈다귀는 싹 다 뭉개서 분말을 내서 어장의 물고기들한테 주면 되잖아 네 이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살인들은 다 이렇게 시신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의심을 받을까봐 농장을 세 개를 사들여서 서로 엇바꾸어서 시체들을 처리하는 거죠 왜 굳이 이 정도까지 했을까요? 나중에 그 양태용을 신문한 데 이하면 이랬답니다 이놈은 자기가 경찰이니까 한 가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대요 그것은 바로 사건을 저지르고 남아있는 시체가 가장 유력한 단서였기 때문이죠 만약 시체가 안 나오게 되면 그냥 뭐 실종사건으로 처리되지만 시체가 발견되는 순간 형사사건으로 분리되면 그냥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부하들이 너무나도 겁이 많고 나약했으니까 뭐 걔네를 단련시키려고 그랬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차량을 처리해서 수입을 얻어야겠죠 이어 텅대한 돈과 조수광이 얘기합니다 큰형님 이 차량은 웬만한 사람들이 중고로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차량을 대련에 가서 팔아보면 어떨까요 그곳은 이곳 운남성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그쪽에 돈도 엄청 많은 도시니 아마도 이 차량을 제일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자 양태용은 한참을 들어보더니 그래 그것도 뭐 나쁠 건 없네 가서 잘 팔아와라 그러면 뭐 요번에 수익금을 나눌 때 너네들은 내 목숨 좀 챙겨줄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큰형님 그럼 우리 지금 즉시 출발할게요 그렇게 그 둘은 고급 세단을 운전하고 대련으로 출발합니다 양태용이 지가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내 개라고는 눈치 못해지 텅댄똥은 운전을 하면서 흐뭇하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래 동생아 아주 잘했다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고 악마다 악마 저런 것들은 그냥 아주 멀리 그냥 멀리 떨궈버리는 게 상책이다 네 그 둘은 양태용이 그 악마 같은 모습을 보고는 아주 그냥 치위를 떨면서 두 번째로 탈출을 시도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도망치면 또 돈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 고급 세단을 처리할 때를 찾자 그들이 그냥 금방 나서는 거죠 그 차량을 팔면 그냥 꽤 많은 목돈을 챙길 텐데 그리고 그것으로 숨어 지내리는 거죠 그렇게 그 둘은 콧노래를 흥얼흥얼거리며 그 양태용 방향으로 빨빨리 외치며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내 그 계획은 매우 깔끔하고 완벽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은 저번에 홍콩에서도 보시다시피 운수가 아주 똥이었습니다 그 둘은 산서성이 한 건무소에서 잡혔답니다 그 차량이 문제가 있다고요 뭐 차량 등록증도 없었고 운전면허증도 뭐 집에 두고 왔다고 구라치니 차량을 그냥 압류했던 겁니다 이어 그 두 명도 잡힐 뻔한 걸 그냥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답니다 야 이제 어떡하지 돈이 나올 구석도 없고 어? 조수광은 울먹울먹거리며 사촌동생 텅뎅뚱을 바라봅니다 뭐 이렇게 된 이상 어찌겠어 조직으로 돌아가기요 네 그렇게 그 둘은 그냥 푸시시 해서 양태용 조직으로 복귀했답니다 만약에 이때까지만 해도 돈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멀리 멀리 도망쳤더라면 훗날 뭐 잡혀서 총알을 먹지는 않았겠죠 참 매번 그놈이 백만 부자의 욕심이 사람들을 망치게 하는 겁니다 요번에는 지발로 찾아간 거였으니 얘네도 이제 눈 깜빡하지 않고 그냥 시체를 마구 뜯어버리는 악마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 압류 당했어 오케이 뭐 그나마 니 내 신분증이나 면허증들을 아이내 낳기 뭐 신분이 노출 안 되겠지 됐다 돈이야 뭐 또 작업해서 벌면 되지 괜찮다 그리고는 이어 1999년 3월 19일 4월 19일 그리고 6월 7일 이 세 날에 그냥 똑같은 수법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답니다 다들 뭐 경찰복을 입고는 경찰복을 휘둘리면서 그 지나가는 차량들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는 권촌부터 들이밀고 그냥 수쇠를 다 채우고는 또 아지트에 들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전해와 조금 다른 점이라 이제 샤올린과 양탱용의 그 시체를 뜯는 게 아니고 기타 5명의 조직원들도 그 다들 손에 피를 묻히며 토막 토막을 냈던 겁니다 그리고는 또 대가리를 따로 따서 다른 가마에다 끓이고 그 고기는 개와 돼지들을 먹이고 모든 뼈들은 붕말을 내서 물고기들한테 먹였답니다 그 수법은 그냥 독하고도 독했죠 하지만 1999년 6월 15일 그 발생한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그날 당한 거는 두 경찰이었는데요 얘네 왜서 굳이 경찰들한테까지 손을 썼을까요 그러면 왜 또 권총을 갖고 있었던 경찰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을까요 7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탕탕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1999년 6월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양태용은 현직 경찰이었죠 아무리 철도 경찰이라지만 도둑을 잡고 기차 안에서 싸움을 말리고 할 일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에도 보시다시피 이놈은 그냥 맨날 조직원들을 이끌고 다니며 사고를 치고 언제 출근할 시간이 다 있었겠나요 또 맨날 땡땡이를 치고 출근시간에 나돌아다니니 그 경찰서에서는 그런 양태용을 맨날 비판했었답니다 양태용아 양태용 너 일하기 싫으니 어? 그러면 사직서를 내라 니 그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 줄을 섰다 어차피 니 그 성격으로는 원래 뭐 큰일을 하긴 글렀다 니 진짜 큰일을 하면 내 이 손에다 그냥 쌍을 지지마 내 그 소리를 듣자 양태용은 그냥 주먹을 더욱 꽉 움켜집니다 흥 니 그대로 딱 기다려라 내 어떤 사람인지 똑똑하게 알게 되는 날 있을게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침 그날의 일곱명으로 구성된 강도조직이 잡히게 됩니다 내 그 양태용 조직과 인원수도 같았지만 작은 목표도 같았답니다 차량을 도둑질도 하고 강도질도 하여 중고로 팔아먹는 조직이었죠 하지만 양태용처럼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하지는 않았고 그냥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잡힌 그날 밤 마침 그날 야간 근무는 양태용이 몫이었대요 양태용은 그 일곱명한테 수갑을 채워서 이 런치펜에다 고정시켜 놓습니다 여기서 런치펜이란 뭐하냐면요 중국은 겨울에 집단 난방을 합니다 그 뜨거운 물들이 들어와서 흘러 지나면서 난방되는 보일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런치펜은 아주 뜨거운데요 보통 잡법들은 그런 뜨거운 보일러에요 그냥 수갑을 채워 놓는답니다 그러면 뜨거워서 거기에서 피하느라고 이 한시도 편안하게 안 두는 거죠 어이 니가 보스야 어? 보스란 놈이 6명이 부하를 전멸시키니 야 야 그래고도 뭐 보스야 보스는 뭐 아무나 되는 줄 아니 양태용은 코웃음을 치며 그 조직 두목을 툭툭 건드립니다 네 사실 이놈들은 양태용처럼 뭐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작업은 안하고 그냥 도둑놈들이었으니 감옥에서 몇 년씩 썩다가 나오겠죠 만약 자신을 그렇게 비웃었던 그 경찰이 신문에 그냥 대문짝하게 나오는 희대의 살인마라는 걸 알게 되면 그리고 또 그 살인마 조직이 보스였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을까요? 그냥 완전 소름이겠죠 양태용은 이어 그들을 한참 지켜보면서 이런저런 똥꿍대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스르륵 잠들게 됩니다 유일한 야간이었던 양태용이 쿨쿨 엎돼서 자고 있자 그 도둑들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글쎄 그들은 수갑을 풀고는 일곱 명 모두 도망가게 됩니다 어? 그제야 깨어나 그걸 보게 된 양태용은 그냥 깜짝 놀랐죠 이젠 이거 이거 큰일 난 거였습니다 그걸 보자 제대로 빡친 경찰서 과장은 단번에 달려와 양태용이 멱살을 잡습니다 야 양태용 이놈아 너 진짜 일하기 싫어서 아주 섹쇼를 하는구나 내 네놈을 얼마나 참아는지 아니? 하면서 그 과장은 양태용이 귓샤되기를 쫙쫙 하고 후려칩니다 네 그러자 뭐 가만히 쳐 맞고만 있을 양태용이 아니죠 양태용은 바로 그 과장을 향해 주먹을 날렸고 그 둘은 서로 그냥 치고 받으며 한판 붙었답니다 양태용은 이어서 과장아 니 나를 아주 보기에는 호구로 보는구나 니 언젠가는 내 누군지 똑똑하게 알게 되고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거다 라고 외칩니다 그래? 좋다야 뭐 재간 있으면 언제든지 그래 봐라 근데 니 누군지는 잘 알고 있지 이젠 경찰서에서도 제명이 되고 감옥개통으로 출발당할 놈이지 하하 어디 그 감옥경찰을 하면서 멋있게 나라 한번 굴려봐라 결국 양태용은 그렇게 철도경찰에서도 잘려서 감옥경찰로 안배받습니다 사실 정규한 경찰서 밑에는 철도경찰이 있었다면 또 그 밑에 등급에는 감옥경찰이 있었습니다 그 감옥경찰까지 내려간 이상 다시 올라가려면 그냥 꿈도 못 꾸겠죠 그 소식을 듣자 양태용 일당은 그냥 하하하 하고 웃습니다 아니 큰형님 감옥경찰도 줬어 언제 우리가 잡혀 들어가면 이 큰형님이 눈만 한번 찔끔 감으면 우리 다 나올 수 있죠 네 그러자 양태용은 양태용은 책상을 탁 하고 치며 째려봅니다 야 다음 목표 우리 경찰서 과장이다 그놈이 아주 나를 보기에는 아주 멋처럼 보고 있더라 야 샤올린아 니 작전을 잘 짜서 그놈을 산채로 잡아서 그냥 내 앞에 데리고 와 네 그렇게 양태용은 자신이 상관인 그 과장이 퇴근 시간과 생활 패턴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사실 그 경찰 과장이 와이프도 경찰이었는데 함께 그냥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을 했었답니다 뭐 개인 차량이니 그들한테는 겁나 쉬웠겠죠 그들 모두는 경찰복을 쫙 빼입고는 그 차량이 지나는 길목을 막는 겁니다 여 저 멀리서 경찰 과장이 차량이 오게 되자 경찰복을 흔들어서 쉬웁니다 아아 우리 경찰이다 니 이 차량이 도둑질한 차량이란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랑 함께 한번 가봐야 되겠다 텅댕둥이 경계를 멋있게 척하고 얘기하자 그 경찰 과장도 아무런 의심을 안 했다고 합니다 뭐? 거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도 경찰이요 나 바로 이 지방경찰서 과장인데 쟤네는 누구요? 그 경찰서 과장은 자신이 경찰증을 줘봤지만 텅댕둥은 그걸 보고는 에이 그 요즘에 이런거 이런거 짝퉁으로 만들어주는 데도 있다메 그 진짜 경찰이면 우리랑 함께 경찰서에 가보면 될게 아이요 네 그러자 그 경찰 과장은 또 아무런 뭐 별다른 의심도 없이 그들 차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것들로 뭐 다 형식이니 조금만 참쏴 샤오린과 텅댕둥은 경찰서 과장과 그의 와이프한테 수갑을 철컥 차옵니다 그 경찰서 과장은 반응도 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니 그냥 내키진 않았지만 참았겠죠 이제 경찰서에 도착해서 신분이 밝혀지기만 하면 이것들을 그냥 귀샤댕기를 하나씩 날래야지 하고 그냥 단단히 벼르고 있었겠죠 그러자 이때 텅댕둥과 샤오린이 그 두 경찰이 모험을 훑습니다 뭐 권총이라도 있나 검사를 하고 있는거죠 하지만 뭐 경찰 과장은 남자니까 그렇다 치고 그의 와이프였던 여자 경찰은 어땠을까요 텅댕둥은 허리에 손이 들어가서 만져보더니 이 한 손은 엉덩이 쪽으로 내려가고 다른 한 손은 가슴 쪽으로 올라가며 그냥 대놓고 마구마구 만졌답니다 그러자 그 여자 경찰은 깨악 하고 소리 질렀고 경찰 과장은 그냥 발끝 나는거죠 야야 니네 상관이 누구냐 누가 이따위로 가르쳤니 네 그러자 샤오린은 석소를 지으며 허 미안하오 우리 상관이야 조금 이따가 보면 알게고 요즘 기분이 아주 잡칠대로 잡친 분이요 아아 쟤도 아마 보면 금방 알아볼게 네? 그렇게 차량은 달리고 달리더니 그들 아지트에 도착하는 거였습니다 뭐 뭐야 경찰서로 간다며 여긴 어디야 네 이어서 곁에 시어올리는 차디찬 권총을 그 이마에 갖다 댑니다 야 여기 우리 비밀 경찰서다 허튼 수자 뿌리지 말고 고분거분하게 고분거분하게 따라온나 들었니 네 어떻습니까 이러니 무슨 방비가 필요하고 또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그제야 뭔가 잘못된 건 눈치챘지만 뭘 어떡하겠나요 그 권총의 위협을 받으며 질질 끌려서 아지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어둑한 검한 아지트에는 누군가가 앉아 있었는데 잘 보이지가 않았었죠 어? 왔니? 거 이게 며칠 말이라니 반갑다 야 에헤? 그제야 자신이 내돋은 양태융을 발견한 과장은 그냥 비명을 지르면 내 빼려 합니다 네 하지만 샤올린한테 쉽게 제압당하고 그냥 굴리는 거죠 어이 내가 얘기했었지 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하게 알려주겠다고 샤올린야 그 전등은 켜봐라 네 그러자 갑자기 전등불이 확 하고 켜지더니 그들이 작업장 모습이 확 보입니다 그 땅바닥에는 제대로 닦지 않은 피들이 그냥 흥건히 있었고 그들 앞에는 또 6개의 큰 빨간색 대야가 있었답니다 그 큰 빨간색 대야 안에는 톱과 도끼 그리고 돼지를 잡는 칼들이 있었죠 과장아 니 내가 왜 맨날 바빴는지 아니? 내가 맨날 여기서 이짓거리를 하니까 그런거지 한번 보여줄까? 네 이어서 양태융은 돼지 잡는 칼을 잡아 들고 그 과장이 와이프한테로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어라? 요고 요고 괜찮다 야 내가 첫번째로 올라타고 두번째부터는 니네가 정해라 양태융은 그 시퍼런 칼날로 여자 경찰이 가슴꼴로 그냥 옷을 확 짖더니 덮칩니다 그리고는 그 경찰서 과장이 눈앞에서 그의 부인을 그냥 철석철석을 해놓는거죠 이 과장은 암만 그냥 손이야 발이야 하고 빌렸지만 아무런 쓸모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7명한테 그냥 한바퀴 다 당하고는 양태융은 또 그 돼지 잡는 칼을 잡아 듭니다 어이 과장아 우리 작업하는 데서 이제야 제일 귀찮은게 뭔지 아니? 바로 이 머리카락들이거든 특히 이런 긴 머리카락 말이다 이런걸 그냥 그 채로 푹 끓여 삼으면 나중에 깜짝 놀라게 된단다 왜냐구? 푹 다 끓인 그 가맛 뚜껑을 열면 말이다 그 불렁불렁 끓는 물위에는 그냥 머리카락들이 쫙 그냥 펼쳐져 있거든 그걸 보고 우리 애들이 그냥 깜짝 놀라서 한동안은 잠을 뭐 이뤄내라 양태융은 한쪽에서 헤드레를 진행하며 또 한쪽에서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자릅니다 너, 너님 지금 뭐하자는거야? 어? 네 그 과장은 흡사 뭔가 눈치를 챘던지 그냥 와들와들 떨기 시작합니다 뭐하는가? 뭘하게 뭐하게? 조금 있다가 님데도 똑같게 할거하니까 먼저 시범을 한번 봐라 이 양태융은 갑자기 돼지칼로 그 여자의 목을 확 긁습니다 그러자 크크크하고 그 여자의 목에서는 그냥 피가 쏘악 하고 뿜어져 나왔고 양태융은 그 앞에 대야를 갖다 놓고는 피를 받는거죠 뭐, 뭐야 니들? 니들 인간이야? 경찰 과장은 일어서서 그 수갑을 채운 두 손으로 양태융을 내리까려 합니다 네 그러자 또 곁에 있던 셔오린과 텅텅뚱이 그냥 꽉 잡는거죠 야야 뭐 그리 급해하니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있다가 똑같이 해줄테니 오케이? 이 양태융은 톱으로 드르락 드르락 갈고는 또 도끼로 툭 툭 하고 내리찍으면서 몸통을 분리시킵니다 네 이 경찰 과장은 차마 더는 눈뜨고 못박아서 머리를 돌렸지만 셔오린은 그 과장이 머리를 꽉 돌려서 그 작업하는 쪽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네 이제 제정신이 아닌 과장은 그냥 울며 불며 제발 그만하라고 울부짖었답니다 그렇게 뚝딱뚝딱 그냥 1시간을 피 튕기자 경찰 과장의 와이프는 온데간데 없었고 세계의 큰 대야로 된 고기 덩어리만 남게 되었죠 큰형님 피곤하실 텐데 이놈은 제가 할까요? 곁에 있던 양민철과 얘기하자 아 아이다 저 과장 놈은 내가 직접 칼탕을 쳐놔야지 어떻게 저렇게 고기 덩어리로 분리될 준비도 됐나? 이 경찰서 과장은 제정신이 아니었지 막 그냥 울었다가 막 또 웃었다가를 반복합니다 네 이어서 양탱용이 돼지칼이 쿡 하고 그 입을 향해 찍어 들어갑니다 네 언젠가는 니 그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뽀개버린다고 했니 아예 했니? 네 그렇게 또 현직 경찰서 과장에 대한 작업이 시작하는 거죠 더 이상은 묘사를 못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고 무서워서요 제가 이제껏 다루었던 놈들 중에 잔인하기로는 그냥 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한 남자를 또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 남자는 바로 그 억울하기도 억울한 뚜페우입니다 자신이 퀸카 와이프가 자신이 제일 친한 친구와 바람이 났고 또 그들이 살인죄까지 뒤집어쓰고 사형을 당하게 돼 뚜페우 말입니다 이미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사형을 반겨받게 된 뚜페우는 그냥 죽을 준비를 다 해놨답니다 그한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러자 또 어떤 매체에서는 그 딸이 과연 뚜페우일 딸이 맞나? 하고 의심까지 하는 기사가 실렸답니다 사실 그 몇몇 돈밖에 모르는 기자들은 살인마들보다도 별로 나은 데가 없었죠 뚜페우에 대한 온갖 소설을 써가며 그냥 양이 탈을 한 악마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뚜페우는 이미 삶을 포기하고는 자신이 딸한테 유서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딸아 그 누가 뭐라고 하든 니는 내 딸이다 요번생에 왔다가 그나마 니가 태어나서 당가 행복하게 있다가 간다 사랑한다 딸아 라고 남겼답니다 그리고는 또 유언을 남겼는데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온몸에 있는 신체기관은 모두 사회에 바치겠다 하지만 딱 하나만 빼고 말이다 내 이 두 눈은 그대로 남겨서 화장해달라 왜냐고 내가 저세상으로 가게 되면 꼭 내 와이프 왕쇼샹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가서 꼭 따져야겠다 이겁니다 뭐 니가 바람핀 거는 됐고 내가 알고 싶은 건 진실이다 대체 누가? 대체 그 누가 니네를 죽여서 그 똥이 나한테 튕겼는지 내가 꼭 알아야 되겠다 이거였습니다 네 이것은 죽어도 눈을 못 감겠다는 거죠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뚜페우는 이미 모든 걸 내려놨지만 한 사람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은 뚜페우의 부모 형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한 변호사였답니다 그 변호사는 TV에서 뚜페우의 사연을 접하고는 주동적으로 그를 찾아가서 뚜페우의 모든 이야기를 세심히 들어줬답니다 그리고는 그의 변호를 위해 어른 정력을 다 쏘아부은 류홀러 변호사입니다 네 나쁜 놈들 사진만 올렸었는데 이런 좋은 분들 사진도 올려야죠 이 류홀러 변호사는요 그 유일하게 뚜페우의 말을 믿고 끝까지 재수사한 변호사였답니다 다들 그냥 매체에 올라온 글을 보고는 뚜페우는 총살 맞아야 해 하는 시기에 그 류홀러는 그냥 재판관한테 이런 말을 했었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100명이 악당을 실수로 살려두는 것보다 1명이 무고한 사람을 총살하는 건 더더욱 돌이킬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건에는 너무도 많은 의문점이 존재합니다 권총이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만이라도 사형을 미루어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 변호사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하여 법원은 그냥 끝내 끝내 그들이 소원대로 즉시 사형에서 2년 집행유예로 바뀌었답니다 네 그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모든 언론은 뚜페우가 양타를 뒤집어 쓴 늑대라고 비판했었고 모든 사람은 그냥 뚜페우가 2명이나 죽였으니 반드시 죽여야 마땅하다고 그냥 고함을 지를 때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뚜페우를 변호해줬던 류홀러 변호사는 또 얼마나 많은 직책들을 받아왔을까요 뚜페우는 이어 감옥에서도 그냥 혼이 빠진 듯이 그냥 맨날 멍해 앉아있었고 혼자 말을 계속 했었답니다 자신이 감옥에서 나가려면 진짜 범인이 나와야 한다고요 그러면 이때 진짜 범인은 지금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 진짜 범인 양태용 조직은 지금 또 큰 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종일TV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남는 놈들 보셨죠? 네 그놈들 마지막 발악은 다 마지막 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마지막 회에서 또 자 이제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양태용 조직은 또 한 건을 준비하는데요 그건 바로 미스바시 SUV 차량이었습니다 이런 차량은 제일 잘 팔리고 그 가격도 제일 잘 받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지금 한참 물색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들 앞에 떡하니 한 대가 나타납니다 네 그것도 미스바시 SUV 중에서도 제일 특급 모델이었죠 야 야 오늘야 우수 좋구나 야 저걸로 하자 네 이어서 또 키 180에 이 양태용 조직이 얼굴 담당이고 전직 오리였던 텅댄 둥이 또 착 나섭니다 텅댄 둥은 경찰 봉을 요래 요래 흔들면서 그 차량을 세우는 거죠 아 니 하오 봤니 경찰이다 니 혼자야 네 그 차량 안에는 옷차림을 멋있게 한 한 아저씨가 운전하고 있었답니다 이분은 60대 후반이 아저씨였는데요 양태용 일당한테는 아주 그냥 쉽고도 쉽겠죠 이 차량이 도둑질 당했다는 신고가 왔는데 함께 경찰서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텅댄 둥은 이제 너무나도 익숙하니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찰컥하고 수갑부터 채웁니다 에? 그건 또 뭔 말이요? 난 사업 가요 여기 자동차 등록증이랑 다 있는데 네 그러자 텅댄 둥은 싱거워하면서 어 됐고 그런 거는 경찰서에나 가서 보여줘라 내 임무는 너를 잡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다 이래도 말 안 들으면 공무집행 방해로 즉시 쏘겠다 텅댄 둥은 권총을 빼들며 어디서 뭐 공무집행 방해라는 단어는 들어갔고 맨날 써먹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차량을 세울 때부터 이미 모든 거는 그냥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까지 왔었죠 하지만 또 경찰이 경찰봉을 휘둘리며 세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놈들 수법은 그야말로 그냥 답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아저씨를 가운데에 앉히고 차가 달리고 있으니 그 뒤에 앉아있던 차의 권리와 양민차에는 꾸벅꾸벅 졸았답니다 네 어차피 이런 작업 열몇 차례나 진행해 왔으니 이제 뭐 아무렇지도 않았고 이번 거는 더더욱 경계심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때 어 아들이니 내 차량이 또 난 차량으로 오해받아서 지금 경찰서로 가는 길이다 날 기다리지 말고 먼저 밤이다 먹어라 네 그 아저씨가 핸드폰으로 아들한테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그 둘은 어 그래 뭐 전화로 하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어? 뭐야? 전화로 하고 있어? 그제야 차의 권리는 제정신을 차리고 핸드폰을 확 낚아채고 끊습니다 야 누가 너보고 전화하라고 했니? 어? 니 아주 뭐 지금 소풍 왔는가 하재야? 차의 권리는 그 아저씨한테 주먹을 몇 대 날립니다 그리고는 낚아챈 핸드폰을 다시 보자 자 이거 이거 모토로라 V998이네 요 때깔 요거 봐라 죽인다 야 내 그 2000년에 요 뚜껑을 열 수 있는 모토로라 V998은 그 시대를 지내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시계는 엄청 비싸고 귀했었죠 차의 권리는 또 저번에 호랑이 모양의 그 금반지를 남몰래 챙겼던 것처럼 그냥 호주머니에 처음 넣습니다 네 양태용 조직이 그 아무리 뭐 치밀한 계획이고 기가 막힌 작전이라도 이런 상상밖에 자그마한 일 때문에 잘못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나중에 또 다시 얘기 드리고요 그렇게 그 불쌍한 아저씨는 그들한테 끌리워서 뭐 아지트에 갔으며 개와 돼지 밥으로 되게 되었답니다 나중에 경찰들이 수사한 데 의하면 그들이 그 아지트의 개들 똥에서 이 아저씨 손톱과 발톱이 그새 6개나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로 무서운 사건이었죠 그번 건에서 양태용 조직은 그 최고급 SUV를 팔고 30만 위인을 챙겼으며 또 시계 하나를 발견하였는데 그새 3만 5천 위인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이런 명품 시계를 하고 다녔으니 이 아저씨도 웬만한 상리는 아니었겠죠 그리고 또 2만 위인이나 되는 다이아 반지에 이 몇 천 위인이나 되는 그 목걸이 그냥 온몸은 그냥 아예 명품으로 도배를 했었죠 이어 또 그가 갖고 다니던 가방을 척 열자 헐 이 아저씨 이거 현금 맛 만여 위인을 갖고 다니네 어마어마했답니다 뭐 다른 건 다 조직에서 처분을 하고요 차이 권리는 또 그 아저씨 명품 가방을 욕심냈었답니다 그러자 셰올리는 그래 뭐 옅다 이거 니 가져라 하고 차이 권리한테 따로 뭐 그 가방을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양태용과 셰올리는 한 가지를 그냥 꿈에도 상상 못했겠죠 그 차이 권리가 이미 오기 전에 핸드폰 하나를 그냥 낚아챈 걸 말입니다 차이 권리는 요렇게 작업 중에 한 개 두 개요 피해자들이 물건들을 낚아챈 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는 아예 이것들을 그냥 전리품들 마냥 그냥 진열장을 만들었답니다 하지만 요번 실종사건은 또 전의 사건들과 다르잖아요 그 아저씨가 당하기 전에 아들과 통화를 했었잖아요 이어 그 아들은 며칠이 지나도 부친이 소식이 없자 경찰서에 찾아갑니다 아니 니네 경찰서에서 데려간다더니 왜 사라졌니? 라고 그냥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오호라 뭐야 경찰이 데려간다고 했었다고? 그러면 요즘 일어나는 이 납치범들이 경찰 행세를 하고 다니며 사람들을 납치한단 말인가? 그제야 경찰들은 요번 연쇄 실종 사건들은 그들이 전에 보도 듣도 못한 신흥수법이란 걸 눈치챕니다 야 이 아저씨 핸드폰 번호 24시간 동안 주시하고 있어라 언제든지 핸드폰이 켜지기만 해도 바로바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말이다 경찰들은 비록 뭔가 느낌을 받았지만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 없었죠 그러면 차이권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관건적인 핸드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역시 아직도 그 차이권리 전리품 전시장에 있었답니다 사실 차이권리도 너무 바보는 아니었죠 그걸 감히 함부로 켜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또 아무런 일이 없자 양태윤과 셔오리는 이제는 그냥 배짱이 점점 더 커집니다 야 우리 이제 뭐 밤에만 하지 말고 그냥 대낮에 하자 우리 수법은 대낮이 아니라 경찰서 문 앞에서 경찰들은 납치해 가도 모를 게다 네 그들이 추측은 정확했습니다 2000년 5월 31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양태윤과 셔오리는 또 자신들이 지프 차량에 처음 누워서는 이 지나가는 차량들의 초이스를 보는 겁니다 음 오늘은 또 어떤 차량들을 먹을까라고요 그들 앞에는 강양각 생긴 차량들이 지나갔지만 그들은 그냥 시큰둥해 합니다 그 많은 차량들 주인들은 자신이 너무 그 비싸지 않은 그 대중적인 차량이 자신이 목숨을 구한 걸 알기는 할까요? 그런데 이때 한 벤츠 S320이 그냥 쌩 하고 지나갑니다 그 세차까지 해서 그냥 빛이 번쩍번쩍 나는 대로 말입니다 야 야 저거다 저거 빨리 잡아라 이 운전석에 있던 조수광은 그냥 재빨리 시동을 켜고 쫓습니다 에? 그런데 형님 저거 군용 차량인데요 괜찮을까요? 그러자 셔오리는 느슨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괜찮다 어차피 뭐 더 잘됐네 그러면 우리 다 권총을 더 챙겨서 더 확실하게 무장할 수 있지 왜? 텅댄 똥이니? 니 앞에 벤츠가 한 대 지나갈게다 잡아라 네 이미 그들 앞에서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었던 텅댄 똥과 양민차에는 척 일어섭니다 이 담배 한 대를 또 꼬아 물고는 아주 또 태연자약하게 경찰봉을 휘두른 거죠 네 뭐 암만 군용 차량이어도 어쩝니까? 경찰들이 서라면 서야죠 어 니하오 우리 경찰이다 이거 군용 차량이네 군인증 한번 보자 네 그러자 앞에서 운전하고 있던 사람은 방향대로 탕 하고 칩니다 야 니네 저 뒤에 앉아있는 분이 누군지 아니? 빨리빨리 비켜라 하면서 유리창을 다시 올립니다 야 이거 이거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나? 텅댄 똥은 다 다져가는 그 창문 안에다가 권총을 집어넣습니다 어이 니네 뭐야 공무집행방이야? 어? 어떻게 날씨도 더운데 머리통이 시원하게 구멍이나 하나 내줄까? 네 아무리 뭐 군인들이라지만 권총 앞에서는 또 한없이 약해지는 인간이잖아요 그 뒤에 앉은 사람은 군인장교라고 그냥 간단하게 나오고 도대체 직급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안나옵니다 하지만 2000년에 벤츠S320을 배정받은 걸로 봐서는 그 직급이 상당한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군대에서는 대단한 분이지만 양태용 조직 앞에서는 뭐겠습니까? 그냥 잡아먹기를 기다리는 어린 양밖에 더 하겠나요? 자 우리는 공무집행중이니까 반항하지 말고 권총을 내놓는다 시시 뭐 어차피 경찰서에 가서 아무 문제 없으면 돌려주니까 걱정 말고 내 그 권총으로 머리를 조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다른 선택권이 있겠나요? 그냥 권총을 내놔야죠 야 이거 이거야 군관이 권총은 다르긴 다다야 이 때깔 봐라 이거 그들은 군관이 권총과 차량기사의 권총까지 총 두 자루를 얻게 됩니다 야야 그 총은 니네 같은 이런 하급 경찰들이 마구 문질러도 되는 총이 아니다 잘 모셨다가 다시 내 나라에 하이 그 군대의 장관이란 놈이 이렇게 눈치가 없고 정신을 못 차리고서야 어떡합니까? 뭐 오케이 양태용은 차 안에서 피 튕기면 질값을 못 받을까봐 참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도착한 곳은요 이 개들이 막 지저대고 돼지 똥 냄새가 진동하는 한 농장인 겁니다 어라? 니네 뭐야? 경찰서로 간다며? 니네 진짜 경찰이 맞니? 경찰증 한번 보자 아하 양태용은 희쭉희쭉 웃으며 경찰증 그래니? 여기 있다 하면서 권총을 빼서 보여줍니다 아이고 모든 게 잘못되고 있었구나 군관은 그제야 땅을 치며 후회해도 이미 권총까지 모두 빼앗긴 이상 뭘 어떻게 더 하겠나요? 그냥 그렇게 잡혀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저번 회에 나오는 것처럼 뭐 죽이고 몬통을 분리하고 푹 끓여서 개와 돼지 밥으로 주는 거죠 이놈들 이거 참으로 독하긴 독했습니다 그렇게 권총들로 무작한 양태용 조직은 이 전성기인 것 같아 보였지만 이걸로 그들은 끝입니다 네? 그러면 대체 뭔 일이 있었을까요? 부파 선이 양도 되소 쭈파 쭈이 양도 되요라고 그 뜻인 즉 신같이 강한 적수도 두렵지는 않지만 돼지처럼 아둔한 동료만은 정말로 두렵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그 돼지처럼 아둔하고 욕심 많은 차이권리가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저번에 이놈 이거 돈 많은 상인 아저씨한테서 그 모토로라 핸드폰을 하나 슬쩍한 거 있잖아요 차이권리는 그 핸드폰을 자신이 전시장에 철칸이 징렬해 놓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돈이 급해서 그걸 팔아보려고 마음 먹습니다 에? 그 잔인한 짓거리를 해가며 돈 하나만은 그냥 펑펑 받았던 그가 뭔 돈이 또 부족했을까요? 네 사실 이놈이 그때 돈을 그냥 좀 만지고 펑펑 써대자 꽃뱀한테 말려들고 말았답니다 차이권리는 꽃뱀한테 홀리워 그냥 돈을 버는 족족 다 그 꽃뱀한테 오리나요 퍼붓게 되는 거죠 이제 돈도 없는데 이 요상하게 생긴 꽃뱀이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자 차이권리는 또 돈을 만들어 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돈이 나올 구석이 없자 그냥 그 전리품 중에 핸드폰을 팔아보려고 마음 먹었던 겁니다 차이권리는 그 모토로라 핸드폰을 챙기고는 한쪽에 또 꽃뱀은 으스러지게 안고는 그 중고시장으로 갑니다 어 이거 망가진 핸드폰 아이오 문제없으면 어디 한번 작동을 해보시오 에? 그러자 차이권리는 난처해합니다 혹시라도 추석당할까봐 무서워였죠 근데 또 곁에서 꽃뱀이 왕가슴으로 그 차이권리 팔에다 그냥 막 비벼대자 이놈은 정신을 놓습니다 그래 뭐 이제 한 달도 더 많이 훌쩍 넘었겠다 뭐 설마 무슨 일이 있겠니? 빨리 퍼뜩 팔아버리고 돈만 받고 그냥 튀면 아무 문제 없을 거다 라고 생각하고는 그 핸드폰을 작동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불과 핸드폰을 작동한 지 5분도 안 돼서 경찰들이 와다닥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그 핸드폰은요 경찰들에 의해서 한 달 내내 그냥 쭉 감시해왔던 중이었답니다 그 진짜 경찰들을 보자 차이권리는 그냥 다리가 풀려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네 그 핸드폰 하나 때문에 그 꽃뱀이 활약으로 양탱용 조직은 들통나게 되었던 거죠 아니면 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개와 돼지 먹이로 됐을지는 그냥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이어 차이권리를 잡아두고 그의 집을 수색하자 경찰들은 깜짝 놀랍니다 글쎄 그 전리품 진렬 때에는 여자 희생자들이 속옷에 지갑들 그리고 가방들 뭐 별하별 물건들이 다 있었답니다 어이 차이권리야 너 그 진열대가 아주 기가 막히더라 어떻게 죽은 여자들 속옷까지 진열내 놓고 있었니 어? 그 속옷이 DNA를 검색하거나 뭐 피해자들 가족들 보고 그 진열대를 확인하라고 하면 진실은 금방 밝혀진다 어찌게? 네가 먼저 다 풀게 되면 나중에 너의 죄가 뭐 감면될 수도 있는데 어떠야? 이만한 딜이 또 어디 있겠니? 차이권리는 이미 그 사태의 심각성을 다 알고 있었죠 그는 자기가 살려면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되어 그들이 범행한 모든 사실을 그냥 그대로 불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이때 양탱용 조직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차이권리가 잡혔다는 소식은 그 양탱용이 경찰계통 인맥을 통해서 이미 그의 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어 양탱용은 나머지 다섯 명이 조직원을 불러서 회의를 하는 거죠 야들아 차이권리가 글쎄 전에 그 슬쩍 건지 핸드폰을 팔다가 잡혔단다 그놈 성격으로는 그거 하루도 못 버티고 모두 불게 될 거다 우리는 이제 다 끝인 것 같다 각자 다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나거라 그리고 잘 기억해라 내가 경찰이니까 아는데 이만한 사건이면 뭐 반항해도 아무 쓸모 없다 당장에서 총살이거든 그러지 말고 우리 갈 때 가더라도 우리 형제들이 함께 모아서 우리 길에 오르자 양탱용은 이어 셔올린을 부둥켜 안고 엉엉 웁니다 사실 셔올린은 돈도 백여만 위원이나 남았고 떵떵거리며 잘 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의형제인 양탱용도 백만 위원을 벌게 해주기 위해서 셔올린이 나섰던 거였습니다 괜찮다 형제야 까지 거 뭐 몇 년 먼저 가는 것 뿐이지 별거 없다 우리 위쪽에 올라가서는 이제 우리 편안하게 살자 라고 그냥 다독여줬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 흩어져서 각자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른 부하들은 어떻게 잡혔는지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제일 마지막까지 안 잡히고 도망간 건 바로 행동대장이었던 셔올린이었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이 와이프와 아들딸들을 데리고 기차에 앉아서 흥병강성으로 도주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가족을 데리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대놓고 다니니 오히려 사람들 시선에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기차 안에서 철도 경찰들이 그를 알아보고 달려들자 그 소란을 피우지 말고 우리 좋게 좋게 가겨 우리 애들이 놀라면 아이되니까 말이여 내 유일한 의형제가 철도 경찰이었는데 결국에는 내가 철도 경찰한테 잡히는구만 셔올린은 권총을 빼서 순순히 건네주며 잡혔다고 합니다 양태웅이 말대로 그들 6명은 다들 그렇게 반항을 안하고 순순히 잡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아지투도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에? 이게 뭐야? 이 권총이 왜 여기 있어? 네 그들은 금고에서 한 권총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권총 번호를 보니까 바로 그 두패우의 사건에서의 권총이었답니다 이게 대체 웬일이야? 네 그제야 두패우 사건이 진실이 나오게 되자 경찰서는 물론이고 법원까지 그냥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아니 뭐? 유일한 범죄 가능한 두패우가 차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열어준 게 아니고 니네 강도가 경찰 복장을 하고 문을 두드리니 고분고분 열어준 게라고? 그리고 니네 권총으로 먼저 위협하고 경찰서 부서장한테서 권총을 빼앗았다고? 야 니네야 정말 이런 렉이야?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가 있니? 네 이어서 곤명식 경찰서 서장은 치인이 나섭니다 그는 경찰복을 두 손 모아 받들어서 그 두패우의 추록을 마중 갔답니다 이 감옥에서 나온 두패우는 그냥 얼떡결에 마중하러 나온 류후러 변호사를 보게 됩니다 이어 막 달려가서 그 변호사를 부둥켜 안고 애처럼 그냥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류후러 변호사가 없었다면 아마도 두패우는 지금쯤이면 총살을 맞고도 남았겠죠 그리고 그 억울한 영혼이 지금쯤이면 아마도 이승을 떨돌면서 괴로워하고 있었겠죠 이어 두패우는 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이놈들은 바람핀 와이프와 그 자신이 뒤통수를 친 했다고 합니다 이어 두패우에 대한 보상은요 그 원래의 경찰 신분을 되찾아 죽어요 또 감옥에 갇힌 동안 못 받은 월급 2만여 위인을 줬답니다 그리고는 100여평 되는 집 한 채를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두패우의 사건으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과 맨날 우리들이 귀에 뭔가 집어넣는 그 매체들의 기사는 대부분이 그냥 돈만 바라보고 찍어대는 허위 사실이라는 거요 두패우는 현재 잘 살고 있고요 이것은 2019년 친구 모임을 할 때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앉은 사람이 두패우죠 그는 그 뒤에도 원래 하던 그 범죄 용의자를 신문하는 경찰서 과장을 하였는데요 전해와 다른 점이라면 정말 그냥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함부로 고문을 안 썼다고 합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게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였기에 말입니다 그러면 양태용 일당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보통 매개 조직마다 이런 재밌는 놈들 한 놈씩 있습니다 이 놈은 바로 차이구얼리였습니다 차이구얼리는 자신이 죄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소리 그냥 솔깃해서 조직이 모든 걸 먼저 부렸잖아요 이 양태용 조직이 전부 잡힐 수 있었던 거는 차이구얼리의 활약이 매우 컸습니다 만약에 차이구얼리가 조금이라도 더 버티고 입을 다물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수도 있었겠죠 양태용이 경찰이잖아요 걔가 만약 차이구얼리가 잡혔다는 소식을 먼저 들었다면 그냥 모두 뿔뿔이 도망쳤겠죠 하지만 차이구얼리의 그 빛이 속도로 아주 그냥 모두 다 불어버렸으니 양태용이 소식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던 겁니다 차이구얼리는요 그 7명이 조직원들이 다 함께 있는 법정에서 일했답니다 저 재판장님 양태용 조직을 다 잡을 수 있었던 거는 내 공로가 제일 큼다 이미 경찰서에서도 죄를 감면해준다고 했으니 저의 사형은 취소해주세요 라고 했었답니다 뭐? 그러자 양태용 조직 6명이 그냥 도끼 눈을 붙뜨고 차이구얼리를 그냥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째려봅니다 그중 차이구얼리는 또 수갑과 족실까지 다 채운 채로 그냥 차이구얼리를 때리겠다고 달려들었답니다 야 차이구얼리야 네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뭐? 또 여기서 혼자서 살아남겠다고? 차이구얼리는 그때 알았었죠 만약 저 6명 중에 1명이라도 살아남으면 자신은 물론이고 온 가족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말입니다 이미 그 7명은 양태용과 셔올린에 의해 눈 깜짝 안하고 시체를 토막내는 악마들로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재판 결과 역시 양태용 조직 7명은 모두 즉시 사형이라는 판결이 납니다 그러자 이때 갑자기 하우! 하고 그냥 큰소리로 외치더니 박수를 막 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네 그것은 바로 텅띠한 뚱이었죠 그 차이구얼리도 자신들과 함께 떠나게 되니까 그냥 기뻐서 박수를 막 친 거였습니다 사형을 판결받은 죄수가 이렇게 좋아서 박수치면 하우! 하우! 하고 하는 건 또 아마도 역사일에 처음이겠죠 어이! 차이구얼리야! 우리 저세상에서 또 보자! 네 이거는 양태용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어 2000년 11월 17일 양태용 조직 7명은 모두 총살을 받게 됩니다 이 사진은 마지막 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양태용의 모습이랍니다 네 이렇게 희대의 악마들 양태용 조직에 대한 이야기 막을 내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준비할 내용은요 또 오랜만에 찐하디 찐한 흑사회의 건달 이야기입니다 흥룡광성에서는 한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이놈은 가정 형편이 너무나도 찌는 듯이 못살아서 거짓무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그 수십 명이 거짓무리에서 왕초가 되었고 나중에는 흑사회 두모까지 올라갑니다 이놈은 집에서 호랑이를 애완견으로 키우고 AK-47 그 자동 소총을 취미삼아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 얘만이 특색이 독특한 흑사회 거물 중인 거물이었죠 얘가 활동한 시기는 1993년부터 2003년 사이였는데요 바로 조스 조직이 붕괴된 이후였죠 소문에 의하면 리정광이 북경에서 활약할 때 잠깐 흥룡광성 치치아시로 다녀온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리정광 편에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바로 요 뜨고 있는 까마득한 후배한테 후배 터치를 해주려고 다녀왔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일TV는 어떤 TV입니까? 소문 같은 거 빼고 확실하고 그 기록된 일들만 살려내는 게 종일TV잖아요 특히 이놈들이 그 흑사회 힘으로 돈을 쓸어 담는 실제 이야기가 아주 재밌는데요 그 생생한 장면을 또 종일이가 달달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짜이제 이번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빼앗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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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